엘로스크롤바이브 스카이 림 리마스터 스페셜 에디션 이라고 하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스페셜 에디션은 처음 하는거죠 시작하기 앞서서 어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은 한글화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드 매니저로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모드 매니저가 있죠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지금 스페셜 에디션을 하는 이유는 스페셜 에디션이 세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드들이 뜹니다 게임 내부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인기순이 있습니다 그냥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 되요 그러면 인기순에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한글 패치를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보통 두가지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고 활성화 누른 다음에 배열 순서로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고 나오시면은 이제 한번 로딩을 받을거에요 로딩을 받은 다음에 게임을 완전히 껐다 키셔야지 한글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방금 뭐 도전 과제가 나왔는데 아마 모드 깔아서 그런걸거에요 스카이림이 굉장히 명작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 한글화가 아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밖에 없죠 스페셜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한글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해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레전더리 에디션이랑 그래픽이 별로 안다른거 같은데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막이 안나오거든요 잠깐 타임 지금 아예 처음 킨거거든요 자막을 어디서 설정하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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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설정해주고요 다음 대화부터 자막이 나오겠죠 오블리비어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스페셜 에디션 처음 합니다 제가 2016년에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모드 호환이 거의 안됐기 때문에 스카이림은 역시 모드를 깔아서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했었고 차후에 스페셜 에디션의 모드가 계속해서 이식이 됐지만 스페셜 에디션은 이제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과 달리 쉽게 구분하기 쉽게 이제 레전더리를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스페셜을 리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이랑 달리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뭐 버그가 있으면 잡았을거고 그런식으로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래픽이 뭐 어떻게 된다던가 게임 튕기는게 막아진다던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모드를 까신 분들은 버전에 맞춰서 모드도 업데이트를 해야돼서 스페셜 에디션을 사람들이 많이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있더라고요 어 좀 나은거 같기도 하고 아 솔직히 말해서 레전더리 에디션도 2011년 게임치고는 그래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더 좋은거 같기도 하네요 나무 보니까 근데 캐릭터는 비슷한거 같다 머리카락이 심각하네 네 저는 그래픽 업된 버전을 아예 처음 해봅니다 본래 이제 END를 깔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워낙 이제 캐스트 모드를 많이 하다보니까 모드를 잘 아시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캐스트 모드 할 때 새로 추가된 요소는 END랑 이제 마무리지 않으면은 그래픽이 깨진다거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예 END 자체를 안 깔아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 뭐 좋은거 같죠 구름은 좀 예쁜거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밝은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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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가 어렸을 때 임피리얼 월드, 타워드가 내가 너무 슬픈 지금은 한그라만 껄려있는 바닐라 상태입니다 아 오랜만에 풀버전 영상 올라가겠네요 계속 편집만 올라갔는데 계속 편집만 올라갔는데 왜요? 전쟁을 보고 싶어요 집안에 있는 곳에 이제 그리고 이제 스페이저 에디션으로 할 수 없는 모드들이 아직 있는걸로 알아요 레전더리 에디션에서 했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옛날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후로 이제 추가 업데이트가 안된 모드들 클라거크나 포가튼시티 같은건 그렇다고 들었는데 야..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말하는 사이에 쫓아야겠네 저번에 리그모 한 이후로 처음이죠 스카이림? 어 옆에 위치가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까 밀리지 않았냐 쟤한테 말도 이상한데 있고 힐터 만들기 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조진거 같지 않나요? 리머스터 확실히 아예 기본적인 이제 모드도 아예 안 까놨습니다 한 그라만 해놨구요 이번에 종족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 뭐 노드의 땅이니까 노드로 하는게 낫겠죠? 노드는 제가 알기로 전사들이 많고 전사가 아니면 좀 무시 나간다고 했는데 뭐 어때 뭐 어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기본적으로 노드는 체중이 많구나 사전 설정도 바꿀 수가 있네요 왜 이렇게 얘만 뽀얀거 같지? 어 얘네 어 어 아닌가? 어 아니네 어 확실하게 좀 뽀얀게 있네요 왜 뽀얘지는 거야? 어 노화하니까 안 뽀얘지네 이렇게 해서 어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스페셜 에디션 리마스터의 첫 캐릭터니까 도박힘으로 가겠습니다 아 기본이 오리지널이에요? 아 그렇군요 기본 노드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죽어라 이러고 보낸 거잖아요 오 프릭 스토르클 여기 헬겐에서 너의 히어로 하지만 히어로는 히어로는 성령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죽어라 하하 사실 저 발더스게이트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제 영상을 보니까 발더스만 했길래 스카이딤을 다시 할까 합니다 기존의 리그모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결법을 못 찾아서 스페셜 에디션 이식판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은 안 깔려있지만 영상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제 모두들 같은 거 가능한 편집 영상들만 이거 좀 그래픽을 자세히 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람은 다른 거 같고 나무도 예뻤는데 왜 이렇게 오리지널이랑 비슷한 거 같지?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화면 내리면 멈추나? 아 멈추네 음... 음... 소리만 나오죠?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다시 한 번. 들으셨을때? 다음 피조로! 다음 피조로! 좋고 쉽고 무슨 흐름이야? 센터입니다! What do you see? It's in the cloud It's a gun! 아... 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어떻게... 아휴... 한 명이 뿌얘서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뿌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좀 볼라 그랬는데 어 이거 잠깐만요 키가 다른가? 시프트 하니까 걷네? 원래 시프트가 걷는 거였나요? 달리는 게 따로 있었나? 시프트로 뛰지 않았었나? 컨트롤러 앉는 거고 아 알트로 뛰는 거구나 와아... 후회한 건 좀 사라졌죠? 어? 비슷한 거 같은데? 어 잠깐만요 제대로 켠 거 맞나? 어? 맞는데? 어 왜... 느낌이 쎄하지? 됐다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 버그 패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버전업이 되면서 스페셜 에디션은 그렇게 써있었는데 무려 무려 베데스타에서 써놨던데 무려 원래 이제 같이 타고 온 녀석이랑 저를 이제 죽인다 그런 녀석이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타고 온 녀석으로 진행을 하면은 버그가 한번 있었거든요 아니 옛날에 구입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스페셜 에디션으로 켠 거죠 레전더리만 하다가 이쪽으로 얘네가 반란군 그리고 반대쪽이 제국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반란군으로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스카이림을 이제 스팀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리마스터 버전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아예 자, 여기.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여기다 여기다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더 필요가 더 필요가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가져와 그리고 핸드폰을 가져와 조금씩 핸드폰을 가져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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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서 볼래? 잠깐만 서 볼래? 어, 좀 이제 세워놓고 봐야겠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마법사로 키우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등불도 들 수 있나? 들어, 아 들어봐 뭐 피부 추가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이게 주인공의 기본 얼굴이란 말이죠 아침ом 저의 자동에 있는 걸 이른다 확실하고 잠시만요 차가운 발전 차가운 ologia 확실한다 저는 초회차 때부터 Ui를 했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양배추 줘 양배추 양배추는 오히려 덜 싱싱한 것 같기도 하고 너 가만히 서 있어봐 앗 도움이 안되네 어 이거 무너지는 건 좀 그래도 다른 건가? 이거 자세히 안 봐도 모르겠는데 막 확 무너지지 않았나 좀 천천히 무너진 것 같지 않나요? 벽도 좀 품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런 것까진 안 바꿨겠지 내 착각이겠지 된다 포션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고 야아 어우 이거 집에 의자나 하나 장만할까 하는데 식탁 의자랑 새로 지금 있는 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한 번 이런 거는 따로 제작된 걸로 구매해야 되나? 괜찮아 보이는데 됐어? 움직여야 트롤의血 약간 나뭇가루 같은 거 날릴려나? 우리가 제국군이니 관람군이니까 제국군을 잡으면 되죠? 맨날 올 때마다 헷갈려 올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애 뭐 좋은 거 없나? 인간적으로 리마스터 했으면 이것저것 넣어놔야지 당금 가져가야지 이게 지금 임페리얼 애들께 더 비싼 거죠? 100원 이건 이건 철이고 125원 오 이게 더 비싸? 75원짜리구나 기본이 내가 입고 있는 게 25원 필요 없고 튼튼한 걸로 입을까? 아 너무 이 날씨 이상 더우니까 가벼운 걸로 입겠습니다 좋아 좋아 흐흔흐흐흐흐흐흐흐흐호 autism 와 되게 잘 열리는 것 같네요 풀하우 4보다 훨씬 잘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처음 꺼라 그런가 여기는 마법을 책으로 배우는 거였죠? 책을 어떻게 책을 먹어서? W 옛날에 그런거 있지 않았나요? 영화같은거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묘사할때 책 씹어먹어가지고 배우고 이거 다 조롱이야 공부 못해도 책을 씹어먹지는 않거든요? 너무 놀리는거야 사람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책을 씹어먹어서 마블 배웠습니다 책이 사라졌을거에요 와 이거 진짜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되있으니까 재료 기타 갈까? 오늘은 좀 편하게 이번 회차는 편하게 이제 스카이림 세계를 즐기면서 자 놀러다니고 싶거든요 동료도 섭외를 해서 법사옷 입었습니다 이게 법사옷이에요 얻어서 안부이시나요? 이게 법사옷입니다 장갑이랑 신발만 이제 견갑으로 입은거죠 어? 와.. 센데? 어느게 제일 쌀라나? 그냥 그냥 무거운거 빼줘?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이게 다 버려야지 안에서 constraints 네 네 으아 으아 가자고 왜 하나도 안 다른 것 같지 나는? 근데 불은 뭔가 좀 아 맞다 이거 일로 갈 수도 있지 않았나? 이 밑으로 해서 아 이런 거 보면 세세하게 잘 만들었어 제가 야맹증이 심해서 항상 게임할 때마다 고민하는데 이 게임에는 이제 불빛을 밝혀주는 마읍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필수 마읍이야 저제 밀지마 근데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왜? 너무 많이 기대를 했나? 독죠 독 병에 담아놨어 착하게 이게 지구력 피해였나? 지구력 재료였나요? 거미알 어어 혹시 기억하고 있구만 오블리비언보다 편한 거예요? 저 어떻게 만들었길래 근데 약간 그래도 게임할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좀 화면이 보이니까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돈 주머니가 왜 이렇게 빵처럼 생겼지? 이렇게 막 40원이나 있네 네 눈으로 가면이 없어서 이렇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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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떠나는 것 같다. 그 길을 떠나는 것 같다. 그럼 너무 좀 복잡해질라나? D&D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어 이거 약간 어 그 이거 괜찮은데? 그쵸 풀이 약간 어 그렇네 풀이 훨씬 괜찮아졌네 옛날은 약간 이제 부추전 같은 느낌으로다가 아이고 너무 흥분해서 마이크 소리가 나갔네요 부추전 같은 느낌으로다가 전부 다 이제 어느 판에 놓고 누른 것처럼 붙어있었는데 확실하게 잎이 보입니다 약간 좀 종이 같긴 하지만 어 여기 어 많이 예뻐졌는데요 꽃도 이렇게 꽃도 약간 이제 잎이 좀 그쵸 풀럭풀럭이죠? 아 근데 너무 가까이서 보니 극혐이다 뭐 오픈월드 게임의 한계이기 때문에 가장 신작인 간작 가장 신작으로 오픈월드 게임 한 것 중에 가장 신작이었던 게임이 뭐였더라? 아우더드였나? 아우더드가 1년 된거니 그거였나? 아 드래곤볼은 안되고 어... 요즘거랑 비교해도 비교하면 끌리는군요 요즘거랑은 비교하면 끌리는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11년 전 2011년도 게임인데 16년도에 리메이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가 돼서 꽤 예쁜 그래픽이 나오죠 어 괜찮네요 되게 보는 맛이 있네 구름이 너무 예쁘다 전 게임할 때 자연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몬스터같은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풀이 너무 예쁜데? 이게 리마스터 스크린샷에 소개 스크린샷에 풀이 나오거든요 진짜 풀만 예쁘네 아 다른게 더 있을겁니다 어 뭐야 하얀색 영어도 있어? 아 이거 쉬프트가 너무 손에 안맞아 벌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 스페셜 에디션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욕했던 그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열지 말고 그 베데스다에서 만든 유료모드들이 있어요 유료화된 모드들 그것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바위가 좀 예뻐진거 같죠? 아 근데 이거 너무 풀을 밝아지기만 하고 풀이 변한게 없는데 바위는 조금 조금 괜찮아진거 같네요 솔직히 바위도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은데 여긴 어디죠? 아무 생각없이 걸어다니다가 지금 길 잃어버렸거든요 저쪽으로 가는거구나 따다다다다다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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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레드리요? 알겠습니다 아 전 레드리가 그 뭐였죠 이 게임이? 저는 안해봤기 때문에 총 쏘는 게임을 안좋아해서 잘 모르겠네요 어? 아 원래 있었죠 마법으로 킬모션 원래 있었죠? 다 새롭지? 아 이렇게 원래 새로운 게임하는 듯한 마음으로 해야 더 재밌거든요 그러고보니까 이것도 베데스다에서 무료모드가 있던데 이 개에 관련된게 뭔지 모르겠네 전 GTA도 안했습니다 저는 그거 했어요 왓치독스 밖에 안해봤어요 저는 판타지 개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딸기 내놔 딸기 딸기 그래픽 어떤가요? 바뀐거 같나요? 좀 밝아진거 같기는 하고 파인가 파? 부추파 어우 뭐야 감자줄기 왜이렇게 예뻐 와 감자 내꺼야 파도 먹어야지 다른건 그렇게까지 모르겠는데 나 대체 어디로 온거죠? 여기까지 왔어 나? 여기까지 온거야 튼튼해 오 얘는 그거 아닌가요? 브레튼 기본얼굴 이리와봐 어 비슷하죠 브레튼 기본얼굴이랑 아 벌써 무겁냐 무기좀 버려야겠다 아 그건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그만 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항상 썼던게 사운드 모드에서 길을 가면은 이제 동물 소리가 막 들렸잖아요 그것도 없네요 보니까 무게 치트요? 치트 안쓰겠습니다 왜 자동으로 뛰냐 아 누르면 자동으로 뛰는구나 아 누르면 자동으로 뛰는구나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니까 지나간다니까 얘들아 아 오 얘들아 오 오 계속 뻗고 오 오 오 오 물을 좀 봐야 알겠는데?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 봐도 모르겠다 물은 사실 원래 예뻤기때문에 레전더리 에디션도 굳이 얘기하자면 풀이 좀 많이 바뀌었네 별 차이는 없는거 같은데 아 확실히 예쁘긴 하다 별로 관심이 안가는게 바뀌었어 아 나 참 이상하네 게임 여기 위에 도적들 있지 않았나? 산적들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길을 바로 옆에다가 자기 기지를 만들었을까? 양심이 없는건가? 아니 무슨 자신감이야? 숨어서 좀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 진영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인가? 어디가는거지 얘네들? 너흰 가라 아유 훈제 물고기까지 먹고 있었어 50원 이상 가는 책은 숙련도 올려주니까 나중에 먹겠습니다 숙련도가 좀 올라간 다음에 보물지도다 야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보물지도도 최고로 분류되는게 참 웃기지 않나요? 리보드 반대쪽 통나무 속에 보물이 있다 리보드 반대쪽 통나무 속에 보물이 있다 뭐야 누가 또 있어? 아무리 봐도 차이가 없는데 마법사의 운명서 마법기술을 20%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아 잠깐만요 오랜만에 스카이림을 하는데 채널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뭔 소리죠 이게? 됐다 어 폭포가 약간 색깔이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별 차이가 없는데 와 저기까지 보인다 그 보이는 거리가 바뀌었나? 원래 저렇게 보였었나요? 저저저저저저저저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이제 다 까먹었다 스카이림 뮤비입니다 저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점프 점프해서 막 빨리 가고 그런 거 있었던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달리는 키가 손에 안 익지? 시프트였던 거 같은데 시프트가 걷는 거야 알트가 걷는 거 아니었나 전에는 키를 좀 바꿀까 빨리 저장하기 빨리 저장하기 뭐야 키 바꾸는 거 어디 조작이 조작 있네 여기 조작 알트가 전력줄주가 많네 어 여기 여기 잠깐만요 걷기 시프트 왜 나는 익숙하지가 않지? 아 바꿔 써야겠다 그냥 어차피 익숙해질 때까지 언제 해 다른 게임은 시프트 그리고 이거 있었고 자동이동이 C라고? 자동이동 C였어요? 막 R 그런 거 아니었나? R은 아니었고 뭐 좀 멀리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다 생소하지? 어 시프트 이제 읽는다 이게 누르고 있을 때만 달렸던 거 같은데 너무 게임을 많이 했더니 정신을 잃은 건가? 스카이림 스카이림 또 한다고요? 이거는 다른 스카이림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스카이림 유비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플레이 타임 딱 이제 한 시간 나올 거야 이거 계속 레전더리만 했기 오리지널만 했기 때문에 리마스터 처음이기 때문에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저거였나 나무? 더 많은 사람한테 질리지도 않고 또 한다뇨 얼마나 재밌는데 나무만 봐도 재밌는데 영원보석 저급 주게 줄마누아 구리머리띠 물 똑같은 거 같은데 나는? 조금 빛나는 건가? 그 개미나 보러 갈까요? 건더였는다 이름이? 게르두루야? 게르두루가 뭐야? 이런 애도 있었어? 개미 좀 보러 가야겠다 개미 어때요? 아니 근데 똑같은 거 같은데 뭐지? 내가 내가 까막눈인가? 나 왜 구분이 안 가지? 어휴 뛸 때 왜 이렇게 뭐 점프가 안 되냐 뛸 때 그냥 점프가 안 되는 건가 아예? 전력 질주할 땐 점프가 안 되는구나 아예 안 되는구나 스페이스바가 안 먹히네 언제 왔어? 랄로프 아 너 뭔가 화장한 거 같다 입술도 조금 좀 불구스름해지고 호드! 이리 와! 내가 좀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스페인, 또 일어나? 호드! 그냥 이리 와! 랄로프 여기 뭐하는 거야? 하! 나 바로 가야겠다 와아 이쁜데 저기 끝에도 보인다 저기 넌 뭐냐? 아 드루이드의 감시병인가? 가라 어른들 말하는데 떠들어봐요 여기 집 열쇠예요 뭐하는 거야? 당근 하찮은 치유 아 좋은 것 좀 주지 아 드라그 제가 처음 봤을 때 왜 말할 거야 왜 말할 거야 일은 그냥 가고 여름들이 알아야 우리 집 열쇠가 필요할 거야 우리 집 열쇠가 필요할 거야 가라 어른들 가라 어른들 가라 어른들 가라 어른들 생각하면 안 되기 아 아멘 왜? 이제야. 어떻게 하면 돼 오리지널이랑 리마스터랑 비교해서 그래픽 좀 어떤가요? 너는 이런 사람을 계속하고 싶어 그래픽에 차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너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굴곡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왜 다 비슷한 것 같지?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약간 폴아웃 3랑 폴아웃 4 정도의 차이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우리 하나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지! 5년인데 주문 팔고 있으니까 주문 좀 주세요 벽분 화나게 만듭니다 동상 동상 없죠? 미약한 보호막 예지력 좀비 되살리기 참나무피부 돈이 없냐 감자 좀 가져가세요 아, 그냥 이것도 팔아야겠다 귀찮다 아, 그냥 이것도 팔아야겠다 귀찮다 와, 활을 5개나 갖고 있었어? 제주도 좋네 아, 왜 일반 철제 화살은 돈 안 받아요 개치사하네 진짜 참나무피부 예지력 길을 모르지는 않겠죠? 설마 제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아, 길은 알겠지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묘약 의류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제가 지금 못 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템을 됐고 무기도 뭐 이렇게 있고요 몸 몇 개 샀다고 대학으로 가라 그러네 아, 이거구나 무슨 일이 있었지 네 드래곤 모양 발톱을 훔쳤어 잘 알겠지? 좋겠어 제 마지막 배송이 있는 것들은 제 손을 가져다니 제 손을 가져다니 제 손을 가져다니 이제 저의 손을 가져다니 너는 동네에 동네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는 안 필요하지 않나 알겠음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료를 여기서 구해서 가야되나 그냥 혼자 가도 상관없겠죠? 동료가 있으면은 뭔가 정신 없을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여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도 좀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있었지? 전광 어 어떻게 하는거였지? F였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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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좋아요 아 당검을 또 내가 해놨네 1번 치유 3번에 했었고, 피부 5번에 했었고 아 피부 4번에 했었나? 피부 4번에 하고 소환을 5번에 했었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2번에 화염을 쓸지 일단 불을 해두자 이렇게 이렇게 불, 칼 번개, 번개 왜 이렇게 번개 없어 보이냐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아 이거 2번, 아휴 아 2번에 해야겠다 번개를 좀 쓰고 싶으니까 어 되게 예뻐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울트라로 킨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울트라로 켰는데 이렇게 차이가 안 느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울트라인데 펄하우포가 훨씬 좋은 거 같은데 플래픽은 생각보다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전 게임에 스카이립이 들어간다고 이해합니다 고전 게임이었어 됐어 어이씨 어어 개아퍼 부츠는 입어야겠죠? 어 왜 이렇게 마법이 약해 보이지? 이렇게 때리니까? 아 소생시킬 값어치는 없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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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안해서 안되게 데려가야겠네 안좋은 예감이 든다 일어나 따라와 따라오시오 무기도 들고 오시오 무기를 주머니에 넣어줄걸 그랬어 어디로 가는거였지? 여..여기였나요? 아니죠 여기죠 오? 이쪽길 아닌가? 아 여기구나 오고있나? 빨리빨리 따라와 혼자서 못이긴다고 예이 어이구 야 레벨업을 상승하면은 능치 3개 중 하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명력 올리겠습니다 아 왜이렇게 올리기 싫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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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도 올려 어디 소생된 애 어디갔어 아 벌써 죽었어 여기? 가루가 안보이는데? 야 이거 싸워 잠깐만 잠깐 타임 이거 안집을거지? 죽게 열심히 싸우도록 그렇지 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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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구만 자 잡은건감 뀨 뀨 나 번기는 좀 번기는 좀 싫다 불로 바꿔야겠다 너만 따로 움직여서 보내고 싶은데 그거 당연히 안되겠죠? 뀨 뀨 뀨 뀨 뀨 잡으라고 얘네 뀨 어 잠깐만 야잠깐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지 보호막 마법도 안 쓰고 써야겠다 어이씨 딱대 어딨어 이리와 자수정 모피신발 당근 어 당근 하나씩 갖고있어? 사막이야? 꼭 중요한 순간에 부족해 아 오랜만에 스파이립합니다 아 언제 또 쟤가 됐어 쟤는 이거 만화 소모가 얼마나 되던가요 88이야? 못 쓸만하네 뒤졌다 이제 어딨어? 어디갔냐 진짜 안 보이는데? 뀨어 뀨어 허허 어 개짱 무종소 못하지 나 저 왜 락피지 23개나 있는거죠? 이렇게 먹은 기억이 없는데 돈 진짜 많이 주는거 같은데 이거 착각인가요? 어 뭔가 엄청 많이 주는거 같다 잠깐만 잠깐만 도우미가 있어야돼 누가 잘 싸울까요? 건방은 솔직히 잘 못싸울거 같고 근데 건방이 장비가 제일 좋은거 아닌가 아 양손망치가 있네 망친가 뭔진 모르겠지만 망치네? 들거지? 안드는거 없어 들어 무기 장전 빨리 가자 너 사라지겠다 가요 8반 게입이 참 흐흐흠 전 라스트 오브 어스2는 라스트 오브 어스1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살 예정 없습니다 이리와봐 컴온 너 싸울일 없겠다 딱 보니까 구왔냐? 아 너 싸울일 없어 아 조용히 있어 지금 쟤가 알아서 죽어준대잖아 아하 이거 이거 두번이었나? 오 아니네? 아 이것도 한번 더 돌리는거였나? 뱀뱀 돌고래 와 다 까먹었어 이렇게 한번 리셋이 돼줘야지 재밌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죽으면 뭐 부활 안되는거야? 내가 알기로 쟤는 강해서 이거 안 먹히는거 아니었나? 쟤는 강해서 이거 안 먹히는거 아니었나? 싸운것도 없이 쟤가 돼버렸어 일어나 어어어어 들어있다 산적이자 무법자인 일로 오세요 쥐제거반이야 쥐제거해 와서 저거 왜 안와요 쟤? 야 뭐해? 뭐해? 아 개 쓸모없는것 봐 내가 간다 아유유유 아주 그냥 나는 신경도 안쓰는것 봐라 자기나 불어뜯어 가서 배수의 진을 펴고 오 이거 뭐 어디가냐 넌 왜 서서 죽었어? 성녀석 하나만 주지 개치사해 예이 당연히 거미랑 싸울때 안좋아주겠지 그치? 얘 원래 이렇게 풀피에요? 오 야 벌써 풀렸네? 아 잠깐만 잠깐만 걸어온 오 잠깐만 잠깐만 진짜잠깐만 개무서워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았네 어후어어 앞다리 치워 이씨 더러운 녀석 루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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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금발톱 근데 이거 여기서 보통입니다 난이도 이것만 갖고 가는 사람도 있나요? 좀 이런거 볼까? 제가 또 요즘 요즘이라기보다는 마무리 D&D 게임을 하다보니까 책에 대해 후회졌습니다 내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 드래곤 발톱 황금 드래곤 발톱 황금 은 결국 내 손에 들어왔고 그게 있으면 고대 노드 영웅의 힘을 얻을 수 있다 멍청한 루칸 발레리우스는 자기 가게의 장식물이 황량한 폭포 고분의 열쇠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이제 이야기 전당으로 가서 잠긴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전설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은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드래곤 발톱 황금을 갖고 있으면 당신의 손바닥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야 진짜 용맹한 것 같아 난 저런 거 있어도 절대 안 쳐들어갈 거거든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괜히 온 것 같은데 잠깐만 난 이거라도 아이씨 아우 걸렸네 그리고 그걸 듣네 대단한 놈이네 일어나시오 검도 너한테 포함되냐 검 살짝 빛나지 않나요 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준비해 온다 온다 야 준비해 준비해 그렇지 그렇지 개 잘 싸우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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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너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준비가 된 녀석이었구나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네 음반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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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이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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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나 야야야야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왔잖아 빨리 일어나 그렇지 battery 고로치 네? 아이 쓸모없는 녀석 너가 이겼으니까 내 부하가 되라 조금 있다가 정찰 좀 하고 와야겠어 여기 돈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거는 왜 돈이 들어있는건가요 약간 이제 노잣돈 같은거 저승길 노잣돈 같은 느낌으로 이거 놔 너도 무기 들 수 있지? 아닌거 같은데? 아 들을 틀고있다 좋아요 이거 밟고 죽는다 해 내가 근데 조용히 잘 죽었어 인정이야 에이 안받잖아 구라치지마 자 머리 딱 대시구요 허챠 아아 차가워 아오 그거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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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여기 누군가가 있을 것이야 여기 있네 아 오지마아 오 잠깐만 이게 언제 일어나는거야 야 안와? 아 갈거야 아 니 조심해라 니 조심해 그렇지 도와줘야겠다 그렇지 멀티 주시구요 넌 좀 쎄니까 내가 데려가겠네 나중에 아저씨 아저씨라니요 결혼 안했으면 다 아저씨가 아닙니다 총각이지 아마도 아직 보호막이 손에 입혀져있는거죠 아직 보호막이 손에 입혀져있는거죠 아직 보호막이 손에 입혀져있는거죠 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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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일어나? 어어? 왜? 어어? 그렇지 방패가 있었구나 너 대단한 아이였구나 그렇지 어휴 잘 싸워라 얘는 활쟁이였네 어휴 뭐야 뭐니 너? 혼내줘 아아 너무 한심하고 아 잠깐만 내가 더 한심하다 이리와봐 그렇지 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안되지 어디서 사람을 이길라그래 하하하하 와아 반응하는것좀 봐 되게 가볍게 입고 있는데 야 검은 왜 두고 다니니? 뭔소리야 가서가서 해치워줘 왼손으로 충분하다는 그의 기백이면 느낄 수 있을 것이야 하하하하 D&D게임처럼 때려 부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이상해 누가 상자를 이걸로 땁니까 아사 15원이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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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레벨업 몇개나 한거야 변화 올렸으니까 다음은 소환 다음은 소환 저는 개인적으로 소환 마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소환을 두개 찍겠습니다 원래 D&D게임에서는 네크로맨서는 환영마법을 못쓰잖아요? 환영마법은 거르도록 하죠 투명화를 쓰고 싶긴 하지만 이걸로 가는게 낫겠죠? 아 동시시전 한번 해볼까? 동시전 마녀..마나가 좀 많아서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좀 오래 데리고 다녀야겠다 나 이거 소환 마법으로는 처음 써보는 것 같네요 여기 길이 어디죠? 야 이리와 무기 들고 있지? 믿고 있다 어.. 믿고 있어 따라와 아까 살렸던 애도 하나가 일단 따라와봐 가서 정하겠어 오지마봐 어 화살도 없어? 그래서 난 날 믿으니까 오 자연스럽게 일어나냐 야! 오오 나도? 어때 오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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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명이야 왜 두명이야 아아 너무 좋고 누가 더 셀라나? 이 셋 중에서 누가 나와 싸우고 싶나 너는 무기를 너무 멀리 놓쳤고 바로 옆에 놓친 이 녀석이 좀 강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추구는 없지만 아 못 듣나봐 아 너 이거 들고 있구나 이것도 줄게 어때 마운트앤블레이드처럼 기마병이 오면은 양손 무기로 스와프해서 쓰도록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아 왔냐? 그렇지 고 꼬 꼬 꼬 어디가 시카 오오오오 그치 그치 혼내줘 혼내줘 선빵 필승 그렇지 야아아아 이거지이 너는 좀 오래 버텼지 양손으로 했죠 쟤 가자고 제 생각에 양손으로 하면은 꽤 다음 전투까지 도와주지 않을런지 싶거든요 트롤해굴 불덩이 두루마리 불덩이는 보수전에서 쓰겠습니다 두개네요 그래서 우리 애 안오는데? 어디 상자나 먹으러 갈까? 키끌모아 태산이라 했던데 못참지 어우 깜.. 아휴 오래가긴 한다 근데 되게 여기까지 못올줄 알았는데 믿고 믿고 맡겨? 너 믿고 간다 거기서 손절할 수 없지 네 야! 어떻게 저렇게 귀가 좋을까 귀가 안 붙어있는 것 같은데 썩어가지고 내 망어몸은 왜 적합해서 풀리는거야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안오.. 안오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에에에에에에엣? 개 쓸모없음 일어나세요 그렇지! 방패 안 들고 오는 것 봐 어우 너무 싫어 방패 분명히 지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나 화나라고 안 들고 오는 것 봐 여기도 넘어오 수 있냐? 넘어오 수 있네? 어 왜 이렇게 불편해 길이 여기 언제 오실 거에요? 방금 뭐 풀렸잖아요 와와와 뾰 한 방에 죽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오우야 진짜 한 방에 죽네? 뾰 뾰 뾰 뾰 뾰 잘 가시고 강한 분이니까 네 양손 마흡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따라왔지? 아휴 불안해다 이거 불안해서 게임 하겠나 이거 아 mind 아 마법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이 안돼 안돼 제발 맞지마 그래 빨리 5-3 어우 이거 한 거야? 너무 잘했고 가 싸워 나 활 맞았잖아 뭐해 그렇지 보여줘 보여줘 불면증인 사람의 힘을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 안올 때 방송이라도 켜면 좋을텐데 이상하게 저는 어질어질 내가 게임을 못하겠더라구요 어휴 혼내줘 불면증 어딨어 뭐해 뀨 뀨 머리에 활 맞아 놓고서 안 덤빈다고?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강하다 불면 너무 좋고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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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있는 함정은 못참지 불면증만 믿고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두번씩이었나요? 곰새 부엉이었나? 오고있나? 와 빨리 온다 그렇지 너가 저기까지만 버텨주면 진짜 너무 감지덕지다 야 어 어 독한 놈 저거까지 오는걸 보니까 킹만 해 살려서 와야돼 누가 더 잘 싸울까 어 어 너가 전투 도끼구나 믿습니다 전투 도끼 어딨어요 얘꺼? 됐어 그냥 알아서 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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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없으면 맨손으로 싸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딱 어울리는 단어네 드러그한테 쟤네 이.. 이가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보자 내 지원군이 안왔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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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친놈 형식 하나 안 돼 오오 야! 지원군! 너 진짜 맨손이니? 어어 야 버텼지 버텼지? 불면보다 약한가 보다 잠깐만 타임 어? 레벨업하고 쏘면은 그냥 죽잖아 왜이렇게 허잡해졌어 너 원래 이랬나? 하지만 간지를 위해 그렇게 보낼 수 없지 딱 돼 불덩이 좀 맞아라 황! 그렇지! 예이 너도 부활되니? 와아 내성이야 약한 주제에 불면이 더 센데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총가죽 부추 여기가 불빛마법이 없구나 여기가 불빛마법이 없구나 뭐 있는 것처럼 보여 바닥이 왜 저러 나 이렇게 아무도 안 드리고 나가야 되는 건가? 음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거는 진짜 없어져야 돼. 너프를 하던가 데미지 너프를 하던가? 탱 너프를 하던가 그래야 이제 좀비도 살리면서 사람들이 좀 재미를 알지 만화 소비량을 막 두배로 늘리던가 발은 나중에 주고 캐스트 다 깨러가죠 아유 어두워라 이거 흐흐흐흐흐 이거 뭐 참지? 어어 뭐 참아야겠다 너 뭐냐 서른늑대냐? 그냥 늑대야? 이리 와봐 어디서 이씨 세쿤다에 입맞춤? 와아 이걸 기억하고 있네 저 돈 꽤 많이 벌지 않았나? 천이백원 있네요 아이구 좋습니다 아유 그냥 갑니다요 밤의 그래픽은 좀 어떤가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낯이 오히려 좀 티가 나네 약간 이제 바위가 어둑어둑 해지면서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게 있네요 리마스터된 게 그래도 여전히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다는 거 꽤 멀리까지는 보인다는 거 와 진짜 너무 차이 안 난다 나는 하...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드 흐어...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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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김이 덜하는 거 좋죠 예전에 모드하다가도 너무 튕겨서 문제였는데 덜 튕기면 너무 좋죠 나 보호막 쓴건가요? 아 쓴거구나 티가 잘 안나네 와아 고양이들 고양이들 딱 기다려 마차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던스타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바구니는 손으로 다 짜는거에요? 아이고 아이고 토마토 토마토 모두 안 깔았습니다 오늘 하고 뭐 좀 더 해보던가 깔던가 아니면 뭐 오늘 하고 깔던가 하게 될거 같네요 반상마법 아 꼭 나한테 필요없는 것만 줘 소모 추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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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푸짐하다 푸짐해 애들 드레스는 왜 갖고 있는거야 추위돈 못참지 이거 질병묘약까지? 파괴마법 로브다 아싸 좋구요? 뭔가 옷이 조금 더 느낌이 좋아진거 같기도 하네요 탈같은데가 뽀송뽀송하기도 하고 법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우드가 원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또 대화 걸려나? 또 거네 뭐가 변한거지 헬레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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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헬레토르 딱 기다려 얘네 여덟시부터 장사했죠? 열한시간 대기해야되네 아아 물맛 좋다 장사 빨리해! 여덟시간 아니었나? 전력 진출을 했습니다 헉 헉 헉 헉 어우 흐흐흐흥 어! 아아 실망입니다 하찮은 기사 하찮은 휘어잡기 왜 하찮은걸 파는거야? 불꽃저왕 책이라도 받아가야겠구만 심부름꾼 소환 야 이거 좀 땡기네요 촛불은 무조건 해야되고 장검을 안쓸거 같고 보호막도 안쓸거 같은데 그냥 뭐 가져갈까요? 뭐 돈이 남으니까? 아 서른 달기 괜히 팔았다 아 너 왜 이렇게 가진게 없냐? 아 아참 아유 쓸모가 없구만 아 나 이거 팔거 너무 많은데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혹시 어 어딘가 빠르네? 리스트데네 하핳 아 대체 뭘 고친거지? 이거는 그냥 둔건가? 리스트데라고? 좋은거 없니? 좋은거 없니? 용기 나 이것도 줘 아 못팔았죠? 혹시 책 팔았나요? 나 아무 생각 없이 넘겼거든요 아니죠? 어디보자 머리띠 아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 아아 이거 나이씨 그래서 이정도로 봐주겠네 아 다른것도 다 배웠나? 어디보자 용기 심부름꾼 소환 미약한 보호막 촛불 촛불을 내가 4번에 했었구나? 피부를 6번에 해야겠다 그럼 피부를 5번에 하고 살리는걸 6번에 해야겠다 때리고 불러오기 하면은 그... 어 나무 너무 예쁘다 별로 안 예쁘구나 그 상점이 초기화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도 축복 좀 예이 오! 하하하 이 정도 허리놀림이라니 굉장하구만 어디서 해겐으로부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래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임페리얼군이 울프릭 스톰클락을 처형하려고 할 때 드래곤이 공격해왔습니다 이 대사는 막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돼 하하 하하 아 이러면 진짜 리버우드로 군대가 가요? 네 죄송하다면 제 역할에 이게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개 불쌍해 하하 감사의 표시를 받아주게 자네에게 하고 시킬 일이 있네 궁정 위저드한테 가보게 파렌가르한테 말해보기 파렌가르 영주가 말하길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영주가 말하길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도울 수 있겠어? 이게 아는 척 하는 거네요 첨풍로를 밟을 뻔했어 뭐? 내가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 아, 알겠습니다 너의 역할을 통해 내 무례를 사과하겠네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아니라 너한테 드래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고대 석판을 갖다 줘 석판을 고분해 가서 갖고 와라 받으시고요 아, 내 보상은 아, 내 보상은 저기, 나 아홉 좀 알려줘 흠 공포, 동상, 마법빛살 공포, 동상, 마법빛살 산송장, 추방 번개룬 아, 이거 쓰고 싶다 번개, 화살 빠른 치유랑 석재피부도 좀 땡기는데 굳이 뭐 없어도 되겠죠? 소음억제 아이, 나 환영망 없으면 안 되는데 시체소생이랑 소울트랩 예지력, 용기 소울트랩 가져가자 뭐 아, 뭐 가져가지? 스카이린맨은 얼음내성 있는 애들 많으니까 그냥 불화살 가져가죠 무난하게 함정은 냉기 함정 가져가면 느려져가지고 나 보초 채우겠죠? 아, 이거 갖고 가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 마옵사야 알려주는게 많구만 특별히 나 근데 이 불화살 맞출 자신이 없는데 하하핳 여기 불화살을 넣어주고요 서리 이거랑 시체소생 그리고 좀비 살리기 빼죠 6번에 시체소생 2번에 불화살 서리로는 7번으로 아이고 내 돈 아까워서 어떡하사나 이거 저기요 아 의자라도 줘 치사하게 지 서있는다고 다 서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상관이면은 이제 다들 퇴근해 난 퇴근 안 할거지만 이런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이제 구석에 박혀있어야지 여기 다 들리죠? 어, 잘생겼는데 어 어,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 생방송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마우스가 사라지는 거죠? 화면을 옮기면은 잠깐만 아, 왜 이래 진짜 마우스 어디 갔어 내 마우스 잠깐만, 잠깐만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항상 이제 봐줘야 됩니다 가끔 문제가 있기 땜에 됐습니다 하얀 마사지 어떻게 생겼더라? 아이고 드래곤과의 전투를 해 주게 주거지를 줘 구입을 허용시지 말고 선물을 받아줄게 선물을 받아줄게 보호막은 안 쓰게 될 것 같네요 왠지 느낌이 뭐 내가 찍지도 않았지만 남은 거 있죠? 아, 나 빠른 치유 등록했나요? 치유 돼 있네? 빠른 치유 등록해야지 뭐 한 거예요 어디까지 빠른 치유까지 갈 기술 포인트가 없는데 그치 치유 자체도 별로 안 썼고 뭐, 빠른 치유 쓰다보면 올라갈 테니까 나는 빠른 이동으로 갈 테니까 알아서 오시게 끼끼끼오 감자 먹으면서 버텨야지 감자 딱 돼 감자랑 양배추 얼마나 건강하게 먹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피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감자는 좀 텁텁하지만 원래 사실 밖에 나가서 사 먹으려면은 양배추랑 감자가 더 비싸거든요 샐러드 해가지고 아, 감자는 제외 양배추를 먹으면서 고급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체면을 걸면서 먹으면은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아, 비오니까 그래픽이 구려보인다 가자 영준님이 준 화염저항 방패 유용하게 쓰겠어 딸기 하나 남겨놨는데 딸기 먹으면 저항이 올라가는 걸로 알거든요 지체 없니 혹시? 아, 불타죽은 지체만 있냐? 개를 소환해야겠구만 미리 소환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 왜 이렇게 돼? 쟤 불이죠? 근데 쟨 냉기 근데 쟨 저항타 있지 않나? 그냥 불 때리죠 뭐 뭐 어쩌겠습니까 뭐 없는 내 잘못이지 오라 그래 멍뎅이 가서 한번 물어줘 한입 해 와아 뭐 쏜 거야? 우리, 우리 늑대 죽인 거야? 독한 새끼 여기서 모여있으면 제가 여기 쏠 거 아냐 어딘가 내려앉은 듯한 오오 오오, 멋있어 번개 이거나 모여 이거나 모여 아, 나와 이거나 모여 오오, 야 원래 이렇게 지워놓은 사람이 많이 나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대서 뭔가 해결하면은 괜히 나댄다고 싫어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아이고 어디갔냐? 아이고 어디로 던지지 않았나요? 어디로 던졌어 사람을 나 이거 방패가 바뀌는 것 좀 여깄네 이것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어 방패 바뀌는 거 이거 와부터 찍어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소비량이? 116이네 못쓰네 자네는 그냥 화살을 준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겠네 반피 이하니까 내려왔을라나? 어딨죠? 전사가 간다 딱 돼 딱 돼 이 녀석 아이고 어디서 아이고 어디서 180원 와 돈 많이 줘 자수정 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가겠네 아 투구도 줘 쟤도 가져가야겠다 혹시 또 죽은 애 없니? 죽은 애 없냐? 와아 비싼 투구 준다 빨리 가야지 아주머니 네 제 것 좀 사가세요 와 아주머니 돈이 많으시네 어어 좋은게 있네 내가 준 거잖아 아 뭐야 별거 없잖아 혜연아 팔아야겠다 끊임없는 힘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세요 나 왜 얘한테 온거죠? 뼈 팔라고 온거죠?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 너 왜 이렇게 가진게 없냐 진짜? 어? 가진게 없으면 뭐다? 맞아야 된다 맞아야겠죠 어? 어잉 어은 오호 자수정도 가져가시고요 또 가져가고 싶은거 있나? 감자 먹어 감자 공짜로 줄게 감자는 감자의 가격을 안 매긴다는 건 지금 감자를 무시하는 행위인가 한찬은 지구력 한찬은 손재주 갖고 싶은 게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냐 아 진짜 물건 파는 수준 매우 극혐이고요 극혐 발로스의 축복이 뭔가요 능력이 이걸로 볼 수 있었나? 활성효과 아 이거구나 안 쓸 것 같은데 당장은 아이고 제가 왔습니다 얘는 뭐하는 놈이길래 드래곤 잡을 땐 나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나와 드래곤을 죽였소이다 드래곤을 죽일 때 나는 어떤 힘을 흡수했어 산자들이 잔을 보르고 있어 그래? 아 도시에 대단한 공헌을 했네 종사로 임명하고 무슨 큰 명예이네 신의 대로 리디아를 죽였네 새로운 자기를 통치하겠네 도시의 종자가 되어줘서 고맙네 드래곤군 왜 나 말하고 있는데 말 걸어 누구야? 너야? 벌써 견제 들어오는 거야 종사한테? 화이트런 도끼 야아 레지카 20점 피해 너무 이상해 리디아 자 오늘부터 내가 너의 주인님이다 알았는요? 개 쓸모없어 보여 저기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50원에 받나요 던스타도로 조만간에 뒤질 준비하십시오 나 방금 로딩이 빨라진 것 같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빨라졌네요 예이 얘가 마법을 되게 30번에 알려주지 않나? 여기는 무엇이요? 여기는 마법대학이고 신비로운 진식의 장소예요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까? 뭘 찾기를 원하는 거야? 진심으로 내가 마법사라면 뭘 원하는가? 어 뭐 내 선택지는 없네요 난 그냥 아니 궁금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같다 질문은 너를 대학에 데려다주면 너가 대학에 뭘 해줄 수 있어? 모두 이곳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준이 돼야지 가는 거지 알겠어 공포 주문 아 개 싫은데 그 주문을 모르어 아 필요 없어 아 30번에 받아가겠습니다 꼭 저도 이 어 이거 쓸 수 있지? 좋아요 잘했어요 우수한 인재군요 가서 미러벨 에르빈 교수님을 만나보셔야 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아 방이 너무 어둡네요 불 좀 켜겠습니다 아 배경 좀 보고 있을까요? 지금 집에 이 박은방에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거든요 이거 뭐 뭐였지? 컨버션? 인버션? 버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거 전기값 좀 불안하네 ㅋㅋㅋㅋ 불안한 부분이고 아 나 마법 나 일단 들어가자 선생님 신입생입니다 당신에게 이게 필요할 거에요 나 나 나 관심 없어 들어가겠어 나 수업 받겠어 당신의 학원의 교수님은 여기 문장의 교수님의 여행의 교수님은 선생님 저도 알려주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옷은 내가 나중에 팔아야겠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화하라니 통가죽 정도는 입어줘야 네 친이대도 있고 친이대도 있고 교수님, 물 다 마셔서 물좀 떠오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리디아가 들어줄 거에요 교수님의 말은 리디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말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혹은 불가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거나 우리의 말은 가능합니다. 왜 그들에게 기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뭐야 교수님. 나 안 듣고 있는 거 어떻게 눈치챘어요? 눈 뜨고 있었는데, 아 이거 참... 실용적인 걸 배우고 싶습니다. 실용적인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니까요? 봐봐, 우리와 함께 대결하고 있어요. 왜 왜 우리에게 한 번 보여줄게? 왜 우리에게 한 번 보여줄게? 날 하지만, 왕따 당하는 거 고객님. 다른 건 사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위한 탐지에 대한 탐지에 대한 탐지에 대해 필요하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러는 어떤 영역은 다른 비판되는 걸 침주할까요? 그렇게 많은 영역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영역을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그는 그리기가 바로 어떤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제에 대해 도와주신 분이 있나요? 지금 모두 그 영역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일단 날아가서 앉아있을 때 딱 기다려 갑자기 장사하지 마세요 선생님 교재를 팔라 그래 이거 소비량 좀 줄여줘야 돼 인간적으로 포우마 너무 심하잖아 교재를 가르치고 교재를 가르치고 사우또에서 사우또에서 훌륭한 교재를 가르치고 몇 시간 뒤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알겠습니다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샤르탈까지 가야된다는게 너무 끔찍함입니다 오우 로딩 빠른 것 같다 여기다 안 튕기기만 해도 상당히 좋아지죠 게임이 중간에 들어가는 길 있지 않았나? 마을 사람들 여기였나? 아하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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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뭔 놈이야 엇놈이야 야 투명하였지 리디아 뭐해 뭐해 멍청아 다 싸워 내 눈으로 쫌칠 수 없다면 어딨어요? 이거니? 이 손내기 녀석 어디서 어디갔어 내 눈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어디 어딨어요? 나는 안 보이는데 깜짝이 이거 뭐야 사기사기 나오자 어딨니 나 진짜 안 보이는데 내 근처에 있는 건가? 어딨어요? 다크 템플로보다 더 안 보이는 것 같애 어디서 뱀파이어 가루 내놔 뱀파이어 부츠 뱀파이어 부츠는 고급스럽게 생겼다 이걸로 바꿔야겠다 방아족도서 없네 무게가 좀 나가네요 새 신발 샀습니다 신발까진 안 보이지만 아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내가 신으니까 시방 저게 뭐여? 오오 피하지마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저렇게 빠른데 딱 기다려 리디아 열심히 싸우고 있나? 리디아 멀리서 활 지를만 하지 말고 좀 더 용맹하게 싸우란 말이야 특별히 용기를 걸어주겠네 오! 용맹한 용맹한 늑대가 되어버렸어 어디서 어디서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미안했고 맞추기 너무 힘들다 딸기 용기는 빼야겠다 아 용기는 갈팡질팡하게 하네 사람을 무슨 킬캠이 이렇게 나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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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손님 다음 손님은 프리였군요 라고 Tiny 나 왜 일로 왔죠 일로 가는건데 흐흐흐흐흐흑 잠깐만x2 잠깐만x2 기다려x3 어어 야 기다려 그거 아니야 나한테 굉장히 못되게 불어 어? 나한테 굉장히 못되게 부는데 어? 어어! 어이C 어 누구야? 리디아냐? 쟤 활쟁이였어 누가 전사의 피 아니랄까봐 공격기술 높은 것 같아 나 강한 늑대가 갖고 싶은데 쟤쟤 생각한다 늑대야? 우와 안되냐? 어 이게 안돼? 나 만화 마라 3배까지는 안들지 않나? 나 만화 100 160인데 안돼? 어? 이상하다 몇이 필요한거지? 자꾸 어디로 가는거지? 각iels의 보드 데드스라엘 모드요? 아닙니다 아무 모드도 아니에요 그냥 리마스터입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제자보다 느리면 어떻게 해? 뀨 뀨 뀨 뀨 또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어어... 극혐입니다 어두워요 사분이 짜자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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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걸이가 아예 없었죠? 어... 어어... 선생님! 선생님 소환술! 선생님 어딨어요? 아...증말... 선생님! 뭐예요? 아...증말... 송가했어요? 빨리 와요 그렇지 오...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리고 당신의 위험이 앞에서 위험하고 있는 것과 이 시지직의 위험은 이 시지직의 위험은 포토샵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너, 메이저, 그리고 너, 혼자 도전할 수 있는 위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힘을 빌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위험은 기다려 주세요 여배우야 준비하세요 뭐지? 유령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유령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아...그는 위험이 임박했다고 말했고 시지직 수도에 대해서 말했어 이해가 안 되는데 시지직 수도엔 이 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폐 안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뭘 찾을지 찾아보도록 할까? 찾아보세요 그럼 나 치키지 말고 그렇지 너가 불멸이었을 줄이야 널 살렸어야 되는데 다시 살리면 되지? 아, 꺼지세요 아, 꺼지라고 얘 맨손으로 부활하잖아 아, 그럴뻔했네 저거 아, 내 화이트런 도끼 줄걸 얘들아 빨리 온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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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싸워 뭐해 왜와 저기 저기 우리 불멸이신 분은 어디 가셨죠? 불멸, 불멸님? 뭐하세요? 개 쓸모없죠?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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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선생님이야 불멸은 무슨 불멸이야 선생님이 짱잘 그렇지 뀌어, 뀌어 얘네는 활쟁이들이네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어, 얘 도끼 있다 너가 다음 타자다 뀌어 네네들은 함정이 안 통하겠다 시체들이라서 시체들이라서 흐려 흐려 혼내줘 그렇지 어이구 잘 싸운다 어이구 잘 싸운다 나도, 나도! 20원 회복이 비싸구먼 똥! 안녕하세요 그렇지 불면이다 가능하냐 너? 지금! 지금! 나 말고요 나 말고요 오오? 지가 이C 내놔 화살 화살 다 내꺼야 스카이딤 인기 많은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모아내요 스카이딤은 이제 팬층이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 이제 유저맵 같은게 있잖아요 유저들이 이제 여러가지를 해서 여러가지를 추가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거를 스카이딤만큼 유명한 게임이 뭐가 있을라 대중적인게 아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거 없이 롤에 비교하면 되겠다 롤에다가 유저들이 원하는 뭐 스킨을 입힌다던가 그런게 가능한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게임 자체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서 인기가 많죠 거기다 이번에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육십프로 사실 이 게임이 나온 시점을 생각하면은 뭘 그래? 그렇게까지 싼건 아닐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저는 스페셜 에디션은 괜찮게 생각을 하는게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한그라가 게임 내부에서 할 수 있고 삭제했다가 다시 깔아도 유지가 되더라구요 공식 한그라처럼 그 부분이 전 좋더라구요 준비됐나?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끝났다 Nikki 다른ić will 알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오우! 어우우 씨 안 되지? 내 거에 검도 도로 들어 내 토끼는 내가 갖고 있겠어 너워 나 배고프다 나의 뒷부분이 되었습니다. 아, 뭐지? 기사님, 저기로 가주실래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오시오. 오오! 오오! 기사님! 해줄 일이 있습니다. 저기로 가 보실래요? 어휴, 자, 감사합니다. 뱀, 돌고래, 돌고래, 새 이거 여기부터 하는 거였나? 아, 금붕어된다. 벌써 까먹었어. 아, 위에서, 위에 붙어있네! 너만 돌려주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건 나왔고요. 이 함정 누가 밟을 것인가. 자, 할아버지 느끼지 튀어나오는 것 봐. 너무 싫어. 분명 밟을 거야, 그치? 그치그치 뻔하지, 뭐. 이거? 니꺼, 내꺼! 아싸, 지팡이 생겼다. 아, 나, 나 하지마! 나 아니야! 아이고야. 겁나 아프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자네에게 용기를 주겠네. 가만히 있으시게. 용기를 주겠네. 그렇지. 잘 해결하고 계시나요? 데미 들어가는 건가? 어, 들어간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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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잠깐만, 타입. 잠깐만, 잠깐, 잠깐. 때려줘, 빨리! 혼내줘! 용기를 줬잖아, 내가. 그렇지. 방패를 좀 막아. 그렇지. 아! 내가 막타... 안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야지. 회장님! 저기, 대사선택지가 그래요. 빨리,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 건지. 회장님? 이것이 무엇이요? 엄청나. 고임 어법사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하네. 감히 이것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네. 사보스 아르네이 가서 알려주도록 하게. 내가 가장 원하던 게 이 뒤에 있죠. 이걸 위해 온 거기 때문에. 사보스 아르네이고 나발이고. 예에이. 얼음의 형태. 오크의 활. 가져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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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냐? 작업에 들어가야겠구먼. 어디가 좋을 acerca? 아이, 행 accounted for 배가 낫겠지? 리디아 빨리 와라 어? 어? 말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뭐야? 넌 내 거야 일어나 이 산적은 왜 당한 거지? 행상이라서 당한 건가? 와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네요 차로수알까지 갖고 있어 자자자자자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나 점프를 갑자기 못하...어우 왜 왜 안된 거야? 오랜만에 스카이림하니까 너무 좋네요 가끔 해줘야지 어디 못 본 걸로 하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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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 잘 따라오고 있나? 믿음이 안 간단 말이야 믿음이 고고 어 그래픽이 전혀 안 다른 것 같은데 리마스터랑 오리지널이라 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안 다른데 똑같은데 왜 자꾸 말 탄 사람들 괴롭게 해보면 말이 죽었네 이거 내가 가져야지 아이고 일어나봐 도움 좀 줘 어휴 잠깐만요 혼내줘 아이고 야야야야야잠깐만 하지마 이씨 어디서 이걸 아니 아니 아어 아... 우리 리리안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죠? 어 여기 있었구나! 아 있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야 저걸 몰랐네 존재하셨는데 와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다 아싸 나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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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 너 올 수 있지? 믿고 있다고 나는 잠깐만 올려줘 그렇지 이상한 데로 와버렸다 어쩌다 미군까지 가게 생겼어 이게 어디야 중간에 길이 있었던 거 같은데 왜 길을 못 찾고 있지 나는? 어? 위궁으로 와버렸지? 온 김에 미궁으로? 온 김에 죽음의 군주? 딱 들이대 죽음의 군주 아이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너한테 혹시 마비약 통하니? 어 통하네? 어 어 고마워 어어 확인업을 못 찍잖아 개 쓸모없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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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니디야 어디서 뭐하는거야 빨리와 그날 뻔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참혹하게 당할뻔했잖아 나 어우 너무 쎄고 참혹스 해버릴뻔했네 아 그만 나와 나 너희랑 서러운거 아니라고 니디야 너가 있다면은 문제없다고 믿는다 알았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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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그래? 너 왜이렇게 센거야 뭐야 정신가 뭐야? 너 친구도 있는거야 뭐야? 흠 흠 떠나야겠어 와 개멍청이 와 개멍청이 어때 오! 무빙을 해? 흠 어디서 이씨 덤빌거야? 덤빌건가 와 빨리 와 때리게 빨리 혼내줘 첫번째 늦녀석이야 그만해 그만해 이색 안 되겠구만 이렇게까지 안할라 그랬는데 질러버려야겠구만 어이구야 죽겠다 죽겠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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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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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반 썼다 미쳤다 퐁! 그렇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거지? 저 이 고생을 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리 와바 다 널 위해서야 일이야 저 문이다 빨리 온 뀨 뀨 뀨 뀨 뀨 내가 어그로를 끌테니 내가 어그로 끈다고 미친 언데드야 헐 무장해지니? 와우 뀨 뀨 뀨 뀨 뀨 뀨 뀨 살려주세요 흐흫 겁나 쎄지군요 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퐁! hart hj 으으으아 어... 존내아픔 이게 말이야 어? 이게 마법이다 그럼 당연히 부활 안되겠지 레벨 한 30 아니었나? 밑에 회복 올려놔야지 너 나한테 화났니? 아 이 위에 화난 분이 계시구나 아 됐어 놀랐잖아 자 이 모든 고생이 널 위에 있던 거야 알지? 받으시오 하하 보여줘 보여줘 컴온 남아도는 그릴랩을 보여줘 저 저기 보이지? 저 하얀 녀석한테 응? 내가 어떻게든 잘 어그를 끌어볼테니까 응? 응? 혼내줘 너 스왑이라고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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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데미지지 아 이거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데미지지 아주 잘했어 진짜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지? 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 길도 못 찾는 몸이 돼버렸어 아 아 나 이거 보고 괴물인 줄 알았네 참 리마스터에만 있는 신형 괴물인 줄 알았네 어떻게 갔었지 예전에? 길 따라 갔었던 것 같은데 꼭 등산을 하면 오히려 더 안가죠 칫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찻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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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따 띵돈 띵돈 띵띵돈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인가? 뭔가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길이 나의 강철단검에 쓰러진 적이 몇 명인가 여기 아니잖아 길을 이렇게 못 찾아 뛰어줄래? 점프 다리가 판붙였어 수준 진짜 어디서 들어가는 거였지? 여기에 길목이 있었던 건가? 저쪽인데 여기 아니잖아 아니 가는 거 좀 오바인데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옆으로 싹 통과해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데? 얼떨결에 지금 광산디지지 위군가지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다 지기고 있네 진짜 어? 길 어디 갔어? 길이 빨리 못 나와 여기도 아닐 텐데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스무스한 길이 있었는데 이 시계 이게 어거지가 아니었는데 맵이 이렇게 못됐다고? 난 정상적인 길로 가고 싶은데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는 거기잖아 그분들 나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철태를 왜 먹어 어우 잘 따온다 야 시끄러 설명할 거야 간다 간다고 너 왜 그러냐고 혼내줘 무기의 차이를 보여줘 혼내줘 혼내줘 한 번 찍어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블랙손 넌 내 거야 진짜 길을 못 찾고 있네 여기까지 왔는데 못 찾았다고? 여기 있는 데를? 일로 돌아가야겠구만 분명히 앞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못 보고 온 거지? 어 저기 묘하게 길처럼 보인다 가보자 인내 길을 지금 터놨네 기대해보겠어 그렇지 길이 있구만 와 회복 진짜 안 오른다 지구력 회복해야 되는데 나 흠 흠 흠 흠 허허 드디어 왔구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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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랐잖아 늑대 줄게 이씨 넥대 바사삭 어디서 어 그거를 한 번 틀어서 온단 말인가 어아야 니 너 때문에 멈춰 니가 잡아 혼내줘 에보닉 그렇지 홀드 내놓고 쁘 허허 흐허 아 흐허 흐흐하 흐흐흐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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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ó too 아주 그냥 많이들 들고 있구만 있구만 허 정말 놓친게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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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아주 그냥 많이 들어도 들고 있 끊어있구만 마법조항과 물리피해 물리피해 정황 50에 마법조항 25% 너무 좋죠? 여기서 용.. 용목까지 딱 따면은? 빛 때문에 무조건 걸리겠지? 용까지 딱 따가겠습니다 여기 앉아있어 여기 살짝 보인다 살짝 아닌가? 뭐 어딨냐? 어? 아 저기있는.. 저기있나? 여기있나? 어딘가 있을텐데? 아! 이미 나와버렸어 내나 아이템 전광 화웨도로마리 사파이어 음목걸이 회복마법 격분 격분이라니 영원으로 허리하자 어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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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쏘는거 어디서 쏘는거야? 아아 깨지잖아 귀 아파 뭐 얻었죠 지금? 서리숨결 어딨어 나와 도망가 도망가 아 더러운 녀석 이럴 줄 알고 서른 딸기를 키왔지 다 저가 그거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닌거 같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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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아형 어디서 언제 오는 거죠? 싸우고 있는건가? 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에보니 에보니로 싸우고 있어 더 열심히 싸워 그렇지 더 더 더 열심히 싸워 더 용기를 주겠네 그렇지 보여줘 그렇지 피롭게 많이 남았어 그렇지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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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라 이제 못나라 못나라 너 못나라 어 야 너 내려가면 안되는데? 혼내줘 혼내줘 어 일로온다 일로오는구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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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밀어 그만 밀어 나 좀 지나가게 해줄래? 낀거 같거든 양이 혼내줘 오 머리만 살짝 돌려가지고 나 쏘는것 봐 너무싫어 너무싫어 혼내줘 혼내줘요 어휴헤이헤이헤이 숨을때가 없어 적절하고 잘가고 예이 다르다 괜찮 너 왜그래? 밀지마 밀지마 너 왜그래 저 새끼 못믿겠어 드디어 제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적을 얻기위해 이 고생을 한거죠 영혼을 얻기위해서 시끄럽고 빨리 보상에는 주세요 어우 가격은 좋구요 영혼을 얻기위해 아아 이 비싼거를 안팔순 없지 말끔하게 말끔하게 돈이 없으면 맞아야겠죠? 어? 설마 피하심? 지금 때려보라고 앞으로 온거야? 어디서 못참아 니가 뭘 팔던 나는 돈만 챙겨간다 와아 와아 비싸긴 하네 아아야 너 왜 안맞아? 오? 무적이니? 공룡이니? 아아 아아 뭔가가 이거 놈을이라고 하거든 내가 너는 그념이라고 좋아좋아 드디어 선생님들 덕을 좀 보겠군요 드디어 8레벨 찌끄레기에서 슈퍼 울트라 법사가 되는 그날까지 선생님들 누가 자라 그랬죠? 마리벨은 좋은 주인이다 내가教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내가教을 수 있으므로 다음 시간에 대한 책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내가 기다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내가教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에잇! 에이씨 벌써 올잉 났네 에잇! 에잇! 어디서 있... 이거 수련이 필요하겠구만 아우 저 소음 오면 몇이죠? 아 꽤 있네 이거 의미가 있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두 배 멀리서 소환하는게 뭐 아 이거 뭐 아 그래 저 소환은 아트로나치 소환 알겠는데 산송장은 의미가 있나요? 산송장 유지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고 싶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휘기 해야겠네 그곳으로 휘기 해야겠네 아무도 없니? 뭐 왜 아무도 없어? 와우우 여기 재건하는 모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잘 만들었어 지금 모드 아 마땅한 데가 활성화가 안 돼 있네 도저 기지를 털어야겠구만 흠흠흠 흠흠흠 근데 아무리 봐도 리마스터라는 느낌이 없다 흠흠흠 아 진짜로 그냥 스카이립인데? 빨리 모드 추가 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와 무겁자 혼내줘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달려버렸냐 어 두개 들고 부활할 수 있지? 있네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다음 손님 잘 가고 야아 개 잘 싸워 걸크래쉬 좀 봐 오 쎄다 진짜 와 너무 강해 그 체력을 한 번에 보낸 거야? 미쳤다 아 수고들 많구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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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왜왜 그렇게 해 한 번씩 쏴야 되는데 더 빨리 쎄다 으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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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좀 보고 보여줘 보여줘 에보니의 힘을 보여줘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봐 법자야 합류 저는 얼어있어 법자야 빨리 합류해 법자야 나 뒤져 법자야 걘 아니야 걘 얼어있잖아 뒤를 돌아 오유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뒤에서 망치로 망친지 뭔지 겁나 때리고 그렇지 겁나 잘 쏴 얘네들 계약서 당연히 그 여자겠지 뻔하지 아이고 아이고 귀신까지 갖고 왔구만 차집 사면 불안하니까 하나 더 가져가자 왜 이렇게 날카롭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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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거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선생님 네 어 봐드리겠습니다 스승이니까 착한 자가 참아야죠 대행으로 사회하라고 들어왔어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예 일어나세요 dad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만한 교육자가 없어요 망령 주소 숙련 단계 3개 다 찍고 싶은데? 3개 다 찍어도 되는거 아닌가? 다른거 찍을게 없으니까 3개 다 찍겠습니다 그냥 화염증폭 서리증폭 도망가는 귀찮아 잡으러 가게 전기증폭 아주 훌륭하죠? 배움을 위해서 무려 마법을 안배우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돈좀 벌어올까? 어차피 무기랑 방어구만 좋았죠? 그러면은 돈 많은 누나한테 팔아야겠다 이 누나 어디갔어? 장사안해? 배 불러서 아주 돈 많다고 그냥 왜 다들 그렇게 몰려온거죠? 너는 관심없고요 족장으로부터 허스파이어인가 보네요 잠깐만 강신 도둑 강신 도둑? 아 시끌어봐 아직 없나보구만 다른 마을에서 이미 나타났던거 아닐까? 음 7500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저 폭력배 고용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거죠? 저 폭력배 고용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거죠? 야 근데 선생님이 제자한테 폭력배를 고용해? 제자가 가르침 대움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애교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쳐먹어가지고 말이야 응? 근데 이렇게 밤낮 밤낮 아잇 밤낮 안가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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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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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배우는데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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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멋져 이렇게 여기에 점점 승농도가 올라갈수록 소비량이 주는게 깨알갔다 밤 색깔이 왜 이렇게 예쁘죠? 와아아아 이게 리마스터? 땅까지 이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오로라가 떠 있어도 음 이게 리마스터 이게 리마스터 이게 리마스터 레벨이 두배 가까이 오르고 있어 좋아 이 정도면 스승님도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겠지 비키세요 어디서 숨어 계세요? 카멜레온이에요? I can't wait to see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with the knowledge 에잇 내놔이씨 남의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앉아 미래벨은 좋은 일이야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I can't wait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You... 에잇 승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네 스... 하... 양심 있는 생물이라 그런지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with the... 에잇 저장이 되게 빠르다 저장 딜레이가 전혀 없네 저장이 되게 빠르다 저장이 되게 빠르다 저장 딜레이가 전혀 없네 하견법 다 배운 거 아닌가? 70가지 아니었나? 더 있었나? 더 있었나? 더 있었구나 와... 뭐 이렇게 많이 올려져요 여긴 하네 여긴 하네 여긴 하네 선생님 내가 한 시간 쉬는 거 까먹었다고 돈 다 그대로 받아간 거야? 진짜 못된 선생님 아니냐? 리디아? 잠이나 자라 못자 이씨 내놔 기다려봐 회복 배워야 돼 아주 그냥 아픈 척 하는 것 봐 선생님 2층입니다 개소리 마시고 가르치면 되십시오 가르치면 되십시오 내 삶이 어려워 내 삶이 어려워 내 삶이 어려워 내 삶이 어려워 에잇 비키십시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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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대볼이잖아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싸이어이드는 필요 없다 가르칠 수 없는 선생은 필요 없다 에잇 없다 알았나? 됐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반사마법 배우셨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마법 가르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마법 가르치 주고 싶지 않나요? 끝까지 배우라 뭐 그런 뜻인가? 그래 가르침을 주겠다는데 마달 이유가 없지 그러면은 환영마법 좀 써볼까? 당연히 볼 수 있어 무려 소음 억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건 빠지고 이제 저건 빠지고 와우 와우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침이 어디서 끝날지 궁금하네요 와 하나밖에 안 가르치 주네요 더러운 돈모컹 돌에 미친 선생 누가 이기나 해 보자 이거지 누군가 이기나 해 보자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해 보자 이거지 일어나세요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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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끝나지 않아 영원히 대체 언제까지 알려줄 생각이지 어디까지 알려줄 쌤이야 그만 알려줘 네가 계속 알려주니까 내가 배워야 되잖아 한 70정도에서 끊으란 말이야 나도 수련하면서 놀게 어디까지 알려줄 쌤이야 진짜로 어디까지 알려줄 쌤이야 소음 억지 어딨어 비켜 리디아 꺼지라고 에본이 망치 있다고 지금 덤비는 거야? 어? 비켜 이씨 진짜 비켜 비켜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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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배워 멘에 뜨거워 비켜 보라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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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 가르침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가르치시오 당신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 미친 혜자 선생 알려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표정인데 선생님 벌써 20레벨이잖아 선생 다 한건가? 미래벨은 좋은 기술이야 당신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 멈출 수가 없네 이거 중독이잖아 중독이잖아 선생이 기꺼머리야? 왜 자꾸 여기 있어? 중독이잖아 이리워 너는 이걸 주문도 무엇이든 이리워 이리워 엘리워 엘리워 뭐 하기는 내가教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정보가 안 될 것 같지 않아 저의 정보가 잘 안되신다 이제 벙을 입는 게 나 미루 벨트는 좋은거였다 제가教을 수 없지 선생님이 이 수준은 일을 하고있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날벼락 아.. 번개의 망토 번개의 화살 불덩이 나는 얼음을 많이 안쓰까 얼음을 쓰고 싶은데 얼음 내성이 있어도 이 정도면 이제 얼음창 2000원이나 해 얼음 망토 무려 이거 두 개나 받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그간 가르침 잘 받아 먹었습니다 지금 살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기분상 샀습니다 변함 뭐 빼야겠다 참나필 빼고 망토랑 얼음창 불화살 빠지고 설이름도 빠져 얼음창이 2번 망토가 5번 선생님 선생님 차례입니다 적당히 해야겠다 선생님한테 살을 안하겠다 여기 맛집이야 선생님 그만떠들고 훈련을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배워도 선생님한테는 그다지 바닥을 켰군요 쓸모가 없는 선생이구만 와 씹고 다 하면 되나 전문 단계 다리는 뭐 이 수도 필요 없고 붕괴시킵니다 이제 강력한 파괴법사가 됐네 순식간에 여기에 소환농업도 충분히 찍혀있고 아 매지컬 재생을 올려주는구나 변화 찍혀있고 변화도 찍어야 되네 마저를 올려야 되니까 체력 올려주는 게 있던가 아일라인 없었나 아일라인 없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겠습니다 고작 그것 뿌리냐니요 아 나 마법도 알려줘야지 대머리 아 이 대머리가 아니네 대머리 개소리 말고 아이템이나 파로 기환 망력 배우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겠어 6번, 7번 보호막은 필요 없겠지? 좋아좋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드래곤인가 보다 순식간에 많이 쓰여졌어 드래곤 상대 오! 그냥 드래곤이네 저분이랑 들어가는 패밀리가 다르구만 잠깐만요 선생님! 내석이 많이 올라갔구만요 이거 얼마 먹나요? 150! 겁나 많이 먹네 어때, 니 망치라면은 킥만 하지? 아,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우와, 이게 맞네? 혼내줘 혼내줘 지금이라도 찍으면은 오래 지속될까? 지금이라도 찍으면은 안 되겠지? 아, 틀어 맨씨 맨날 불어봐라 깨성 35인데 이제 에어 얼음 로봇 왜 이렇게 못 싸우니? 어, 이제 못난다 혼내줘 혼내줘 아, 쟤 왜 나한테만 난리야? 미친놈이네 에어 와, 근데 진짜 막 소비량이 엄청나긴 하다 감소가 됐는데 이 정도라니 어? 감소된거 맞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 쟤도 이 정도야? 아, 심지어 나 소환 마법은 찍지도 않았네 이걸 왜 찍은거야? 아싸 돈이 최고야 장비를 맞추러 간다 와, 이 밝은 노을이 비치는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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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너 망치 믿고 지금 싸울 생각인거지 그냥 얼려가지고 다 박살 내버렸어 와, 진짜 안 들어오게 하는구나 그렇지, 와 세다 나니? 왜 쟤 아직 남아있잖아 그렇지 잠깐만 대화로 해결할까? 친구들 옆에서 오는데? 구죽구죽 어디서 이씨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쎄 이씨 그게 냉기다, 알았나? 아우, 개 쓸모없죠? veut 미묘 으으으으으으으으읽 음 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으ㅂ 아 나 근데 이정도면 소환이 되야되는거 아냐? 어? 내 마나 야 차갑지? 이놈아 응? 어? 거기서 있는데 맞어? 어 여기서부터요? 계속 혐이네 진짜 응 너 왜 더 세진거 같니? 내 착각이니? 아까 이정도는 아니지 않았냐? 아 한대도 못 데리고 뻗으면 어떡해 도발하면 어떡해 도발하면 어떡해 견디하면 오오 뒤에도 있으셨네요 오지마 누가 누가 그놈이야 누가 딸피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구야 넌 왜 덤벼 이씨 덤빌때요? 서늘하게 만들어줘 가 얼음맨 저거 맞을까봐 무서워서 쏠 수가 없어요 어 서리맨 어 나야? 아 개치사에요 진짜 몇 히야 이게 아 야 잠깐만 너 왜 그렇게 쎄 진심으로 너 원래 이랬어? 이 정도였어?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완전 잘한다 야 그렇지 오우야 센데 정력? 엄청 센데 가성비가 미쳤는데? 그렇지 타임 제가 부활 될 때 어그를 잘 분산해서 얼음이가 어그를 끌어준다면은 어디서 올거야 아 왜 이렇게 빈약하죠? 갑자기 확 나야 나야? 또 나였지 너 방금 담아서 내가 이 씨 그렇지 혼내줘 혼내줘 여기 나였고 또 깨졌니? 뭐야 설빙이야 왜 이렇게 잘 깨져 도움이 나도 도움이 도움 좀 내줘 그다치에 달려간다 달려 간다 아아 내꺼야! 아아 어디까지 보내는거야 얘 먹으려고 한건데 아싸 돈좀 벌었는데 그래도 저 녀석의 애보니 망치가 탐난다 아 왜 또 왜 또 왜 또 저래 쟤 돈스타 박물관에 초대했습니다 뭐하 1분 전이야 빨리 빨리 거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가라 너는 더 필요없다 독한 놈 여관이나 가야겠구만 여기 계셨군요 네가 날 이길 기회는 없어 너의 반응 한 잔 그리고 나의 반응 그럼 너의 반응은? 너의 반응은? 너의 반응은? 나는 내 반응을 했다 너의 반응은? 너의 반응은? 너는 너무 잘생겼어 자, 잠시! 응, 잠시! 너가 비쌈어, 정신아! 자, 일어나야 될 거야 아, 두 번째 너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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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릭 스테드로 사겠어? 꺼져 롤릭 스테드로 가라 호우 이걸 왜 그걸 해오지 기억에 남을만한 밤 야 롤릭 스테드 진짜 오랜만에 가는것같다 여기서 걸어가야겠다 그냥 지금 조금 내 취향이 아니지만 여기서가면은 그 사례나가는 퀘스트 나오나? 어디서든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이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건가?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 갑자기? 마르카스 저 녀석이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으면 쟤였나? 쟤쟤쟤 쟤였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뭐야 어어어어 몰래 탁 접근하고 싶은데 화이트 같은 거 써야되나? 안돼! 아 왜 점프가 안돼? 여기 물은 당연히 낙땜 있겠지?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이시네요 아 왜 거기도 못 내려와 뭘 가나 여기 딱 저기 여기 아 거기도 안돼? 너무하네 정정당당하게 내려가라 zig 그렇게 못하지 거기도 안돼? 몇번을 죽여야 하는 거야 어어어어 껴어요 오? 나 좀 올려줘 어 어어어 왜 이렇게 위험한거야 여기 여긴 되지 여기도 되고 이 장례식 될 듯 어 이게 왜 이렇게 들리어? 도움 이 새끼 이거 야 뭐하는 듯이야 죽어 쟤도 죽여줘 내가 사람을 구했으니 이 정도의 온정은 오우야 역시 역시 에본이 망치다 어이구 회복하고 아주 난리 지기고 있죠 그렇지 찍고 끝 찍어봐 100원 너도 살아나지니? 쟤도 강한 마법사인데 데려가야겠구만 뭐 살아있을 일은 없겠지만 계속 마르카스 마구깐 발견 나 나는 달려간다 하이구 크으으윽 빠밤밤밤 빠바밤밤밤 빠밤밤밤 바 Shakespeare 음... 못 멈추지 아 벌써 3시간이나 했네 아 너무 많이 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디 이거 진짜 화면 내리는 거 너무 힘들다 됐다 잡았다 마우스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얼마나 했나 오랜만에 했더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고 있네요 시청자 수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누군진 몰라도 선빵 필승이다 감염된 피난민? 어어어 숨어있다가 공격했어 하지만 망치 앞에선 가채 없죠? 나 무기 좀 바꿔야겠다 인간적으로 언제까지 이거 낄 순 없지 오크 무기다 오크 무기 로릭스테드 오크 무기 와 얼마나 멀길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냐 와아 오크 무기 오크 무기 초콜릿인 줄 알았네 아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일로 가고 있는 거지? 건너가야 되는데 헤이커 망치 슬슬 소비량 감소 아니템을 먹어두지 않으면은 쓰읍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째 파괴마장 숙련도만 잔뜩 올렸는데 상대적으로 더 약해진 거 같네요? 만 닿을때까지 쏘면 다 죽었는데 닿을때까지 쏴도 끄떡떡고 더러운 게임 조깃다 아 검 커져서 들기 싫어졌어 단검이나 들걸 안어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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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뿌리가 무슨 요정같이 생겼다 자세히 보면 그냥 벌레인데 요정이 빛나는 구슬을 옮기는것 같애 아 멀리서 살짝만 봐야 예쁘네 나무를 누가 이따위로 박아놨을서 놀랐잖아 롤릭스테라 롤릭스테라 안녕하세요 너가 뭔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아 미안하달까 글레던 저 벗기에 버려져 있어 아주 굉장한 염소인데 말이야 글레더를 찾아올게 찾아와야겠구만 이거 글레더 저 어딨니 왜 이렇게 멀리 있니 글레더야 글레다야 글레다 맞아요 이거? 맞네 맞는데 이렇게 먼거야? 글레다야 글레다 보신 분? 글레다야 왜 이렇게 멀리 있니 안녕 거인아 아이러더 오오오오오오5 잠깐만 너무 호전적인거아니음? 이게 냉기다 글레다 죽은거 아니겠지? 어때 내 망토맛이 아이고 풀렸다 아이고 혼내줘 예약하고 어어 비싼거다 글래더 죽었나요? 잠깐만 진짜 죽었나? 글래더가 안보인다 내 눈에는? 탐지마법 좀 갖고 올걸 순간이동했나? 글래더가 내 눈에는 안보이는데 지금 제 이름은 에니스 랄디트한테 전화하셨어? 이곳에서 듣는 건가요? 랄디트는 가장 어려운.. 응? 네? 응? 글래더!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 솔다한테 가야돼 솔다야 망토 데미지가 내 칼질하는 것보다 더 세겠다 망토 데미지가 내가 칼질 1초에 한 대씩 하지 않는 내가 칼질 1초에 한 대씩 하지 않는 아.. 아.. 빨리 말해 아쓰.. 아쓰.. 좋았쓰.. 척박하니까 바로 되는구만 윈드헬름 가야겠네요 윈드헬름 너 진짜 돈 잘 번다야 윈드헬름 아.. 약이나 하나 먹어야지 아이고 아.. 아.. 약간 찍혀있나요? 프로바이오틱스 좀 먹어야겠다 아이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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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캐스트 모드를 영상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나 전처럼 그냥 전부다 일단 풀 버전 올리기는 좀 그렇고 편집해서 올려야 될 거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지? 모바일 게임 소개하듯이 올려야 되나? 저 위군요 중간에 길이 있었나요? 아 있었나 보다 어? 위에 잔뜩 있네? 꺼지시고 와 보호막질이야 칼 등가 안보여? 어 냉기망도 좋다 달달하죠? 와 지팡이도 있네? 어이구 저게 안맞아? 와 잘 버린다 으이씨 아 속으로 빠졌다 근데 얘네 좀 많다? 얼음아 가라 가라 나 좀 위험한거 같애 얼음아 가서 해결해 얼음아 어디갔냐 너 그걸로 못 이동하냐? 어여어여 왜저래 쟤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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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혼내줘 아 소환을 했냐 죽으시고요 지팡이 있는거 다 봤어 내놔 내놔 너 아니야? 누구야 그럼 누구야 진짜 누구냐 진짜 누구냐? 황당하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와 소금이 잘 나온다 로봇도 그냥 가져가야겠다 150원이나 하는데 다 벗겨가야지 이거 시체한테 로봇은 필요없다 소환소를 쓰니까 시체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마법을 좀 시체 감지 마법을 구해놔야겠습니다 근데 리디아는 어디간거죠? 올 생각은 없는건가? 아 무시무시한 요새였어 왔니? 아 야 여기 자주 오는 데잖아 타임 하하하하 저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놀려줘 없나 suburbs 아이고 he 로봇 내놓으시고 여기도 한놈 있지 않았니?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이거 전사하냐 그냥 와 이건 좋다 멀리 소환하는거 가! 고! 꾀!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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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 정령 같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없어진거 와 너 망 진짜 세다 내 소환수인 주제 나보다 더 좋은걸 쓰는거야 소환수가 아니지 쟨 동료지 우와아 두통수 맞았어 이게 뭔경우야 무장의 부름 난 떠나겠네 아 괜히 자극하지마 걔네들 왜그래 야야 괜찮은거 맞어 정상인거 맞어? 혼내줘 얼음맨 오우야야야야 어두워서 안보여 딱대 너 딱딱대 이씨 얼어 얼어 죽으시고 안통하시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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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망토에 닿아서 녹아 죽는다던가 얼어 죽는다던가 그러기만 해 진짜 진주 이렇게 싼 진주는 처음 보네 꺼져 노프 단검 내꺼야 딱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단검이네 디자인은 굉장히 내 취향이 아닌데 오크제보다 세지 않나? 더 부재가 무기는 오 방어력은 오크제가 높고 아니였나? 그 반대였나? 모르겠다 메라디아의 불빛 불꽃 폭풍 두루마리 산송장 파멸 두루마리 술친구가 돌아왔어 여기 어디에요? 왜 이렇게 시커마세요? 나 지시팡이 어딨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불친체로들 다 갖고있어 샘 구애벤 나를 여기저기 유쾌하게 돌아다니고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나 때릴 생각 없어 왜 나를 선택한거야? 그냥 랜덤이었어 그냥 랜덤이었어 너희들만 맛있는거 아니야? 아 고맙구만 고맙구만 아싸 로딩 빠른거다 좋아 좋아 이제 이 지팡이는 필요없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7번 대신 넣어야겠다 생긴의 장미를 생긴이 7번 하고 생긴도 아 생긴이 아트로나치 쪽으로 가지 않나? 모두 적응시켜서 하려면 딱 2레벨이 적당한거 같은데 파괴마읍이 너무 높은가? 파괴마읍이 너무 높은가? 어 여기쪽에 내가 어? 내가 여기쪽에다가 거인 캠프를 하나 하여서 해 놓지 않았었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바로 옆에 있네 어디 장미님의 힘 좀 볼까요? 꽃을 든 마법사 왜그래 이씨 끝내줘 들이대 둘이대 다 들이대 저기요 왜이래 이씨 여기 내성 있니? 어 잠깐만 세어보다 많이 약하시는데 데이드되게 힘을 보여줘 그렇지 디디디디디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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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셜 뭐야 넌 넌 에센셜 아니어도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뭐해 한 대만 좀 계속 때려봐 소라설 써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쉽게 사그라보는데 와우 그렇지 그렇지 깔끔 아 너 왜 이렇게 약해 진짜 너 레벨 46 아니었냐? 리마스터에선 다른건가? 네 레벨인가? 네 레벨을 따라가는건가? 오오오 잠깐만요 오En 에이 또 면역이었지 끔찍간 더 걸리는더 knights 클내 줘야겠구만 오어어 아파요오오 활로 지어내 괜히 나대지 말고 미친놈아 한 대 맞고 뻗지 말고 너한테 이걸 몇 번이나 소화상시하는 거야 찍고 그렇지 이제 1대1 가능? 그렇지 혼내줘 내거 잘했어 방금 하늘을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이게 뭐니? 수탈자 돈 많이 준다 오크제단검이다 오크제단검 더 약하지 않나? 약한데 디자인은 더 예쁘다 그러므로 써야 한다 아 이게 더 예쁘구만 허어어 아 좀 처분을 해야겠는데 내 거시기들을 나 리디아 이렇게 오래 써본 거 처음인 것 같다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 기분이네 이제 슬슬 장비를 맞춰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빠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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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좋네 이거는 바닐라 할거면 되게 좋네 하차는 변함하고 파괴를 줘 그냥 차라리 안하는게 나을 것 같다 이것도 가져가라 안쓸 것 같다 이제 저걸 쓸 단계가 아니지 반지나 목걸이를 안주겠다면은 그냥 옷이나 사야겠다 이 돈으로 재료 너 없지? 없지? 이라고 말하니까 나온거니? 특별한 파괴마법 2,000원 내놔 이 좋은걸 너 눈 왜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뭐야 검은색인줄 알았네 특별한 파괴마법 특별한 파괴마법 두건 좀 가져가세요 아 좋아요 이런 로봇살 돈은 안될거 같은데 불화살 8 얼음창 67 얼음창이 너무 과소비야 염구로 바꿔도 되겠는데? 염구로 바꿔도 되겠는데? 여명의 수비대 고위 마법사에게 말해보기 아냐 돈을 원해 돈 줘 돈 줘 돈 돈 내놔 돈 돈 돈 될만한 구석이 없을까? 일로 가야겠네요 어우 가는 길목에다가 내가 하나 찍어놨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다 거의 거인이 그나마 돈이 되네 거인은 돈이 된다 거인은 돈이 된다 한 30발 소수 있나요 저? 데미지 몇이죠 그러면? 아 많이는 줄 수 있네 거의 1000개까지 줄 수 있네 어세네 그리고 우리 리디안님께서 힘내주시고 말하는 돌 라영즈 위해서는 어떤 그녀야는 몇 번을 다 깜짝 놀라 말하는 돌 라영즈 야 영지 와.. 이게 부실이기 때문에 오 너 때렸다 내가 실수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디 갔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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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흔들려가지고 맞춰서 저기요 대화를 해결할 생각 있음? 에잇! 누워계시고 승천해버렸는데 어떡하지 불붙은 피해 때문에 죽는거 아냐? 잘가고 죽었나 사면나 볼까? 굉장히 비싼 몸값인데 지금 살아서 돌아와줘 너가 아니라 너가 가진 망치가 비싸 제발 내 망치 내놔 빨리 돌아와 어딨나 확인만 할까? 궁금한데 이거 불 이거 불로기를 지금 처음 해보는거죠 와 이렇게 뜨는구나 어 괜히 꼬여가지고 동료가 있어서 새송료를 못 구합니다 이딴거 뜨면 안되니까 음성만삼 찍어놓읍시다 음성만삼 찍어놓읍시다 아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나오냐 공공공 공공공 일삼사 보자 티비 볼까 동료가 있는곳으로 이동을 하는게 낫겠쪄? 아 이번엔 마우스 한 번에 나왔나 스...카이...림...동료...콘솔...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뭐...이상한게 많이 생겼냐? 아 여깄다 여깄다 아이고 어디갔어 음...하나 둘 셋...1...3...4...D...B 어? 이거 아니야? 내가 MPC 옆으로 간다는데? 앞에 뭐를 붙여야 되나? 역시 날 고생시키는구나 죽었나만 확인할까 그러면 동료를 한 번 찾아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마우스가 안나와 채팅창도 엄청 넓어졌었네 마르쿠리오 씨를 데려가야되나? 이게 미쳤나이야 이리와 똥돌리기를 해 지금 바빠죽겠는데 단 10시간만에 거인캠프에 와서 나한테 아이템을 전해주다니 미친놈이야 이랬는데 갔는데 설마 동료가 있으니까 안된다 나오는거 아니겠지? 그러면은 그 대머리를 데려와야겠다 저기 주변에 있다고? 아 저거 없는데? 뭐야? 벽기고 벽기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잔 짠 안녕하세요 갑시다 어 되네 죽었나보네 그냥 길바닥에 있나보네 근데 혹시 뭐 필요한거 있나 너는 양손에 특화되어 있나보지? 그냥 철제검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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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이게 이게 낫겠다 차라리 가자 레츠고 근데 왜 던가드가 시작이 안되.. 아 던가드는 시작되네 드래곤볼이 시작이 안되네 방신도들이 안나오네요 어찌 된거지 오늘 여기 좀 뒤져야겠다 아 지금이라면 뭐 누가 덤벼도 문제없겠지 어디 보자 야 또 있냐? 그만있어 그만있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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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아 이제 반도 안다는 것들이 우리 대머리 어디갔어 대머리 뭐해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앞에도 있어? 뒤에도 있지 어? 와아 겁나 많네 얘는 왜 더 약한거 같지 잘가시고 망치망치 그렇지 그렇지 오호 강해 강해 이게 전사 마법사 역시 니디아가 없으니까 좋구만 거슬렸어 건방이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거슬렸어 짜자자자자잔 짠 짠짠짠짠 짠짠짠짠 이거 어떻게 가더라 막혀있지 않나? 어? 안 막혀있네? 아 나 여기 시려다 와이씨 어디서 무슨 징질이야 탁대 에이 하찮은 치유 일어나세요 나올 생각 없나요? 턴가와이 에잇 얼어있어 혼내줘 저기요? 아 얼어있으면 안 때리는구나 신기하다 애가 뭐 흐어우 많이 먹는 것 봐 어쩌다보니까 불쾌가 돼 버렸네 왜 내가 밟아도 안 죽겠지? 흐어우 아 레벨 스케일링 되어있는 거 너무 싫은데 잠깐만 저 녀석 잠깐만 너 군주잖아 가서 혼내줘 군주님 혼내줘 보여줘 보여줘 나 꼈어 보여줘 빨리 흐어우 죽었니? 한 방이야 나 개쎄 그럼 여기서 소환수를 해야겠구만 아 저거 근처에 있다고요? 눈은 안 보이는데 데이드라의 심장 야 오셨어요? 아 빨래도 오십니다 참나 대단합니다 대단해 내가 마우스 힐을 돌릴때마다 채팅창이 사라지는 거지 같은 경우 드로츠 그걸 끊는다고? 제이홉이야 한손무기는 저기 있냐 얘 아야야 야야야 어차피 한손무기는 약한걸겠지 야 빨리 고! 2대1이라면 충분해 걔 거기 껴있는 거 거짓말이지? 외본이냐? 저끼? 아닌데? 어디 깎기도 하고? 뭐든 어디겠지? 그렇지! 활과 화살을 내놔라 그렇지! 자자 우리 머머리군 좋은 친구 당연히! 그 모든 gold를 사다 가세요 앞으로 원거리 쏴도 인정합니다 거기죠? 아까 도끼 먹었네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응 나가야 되나? 밑으로? 따라와라 절묘하다 으.. 내.. 에본이 망치 스탠바로 저 정도 활 데뷔면은 활만 써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야 원거리 한번 가자 쏴봐라 어디야? 얘 어디서 나와요? 야! 아 왜 이렇게 못 올라오냐 어? 나.. 나 화살 줬어 활 안 주고? 미친놈인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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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야? 어? 어? 활도 줬네 어? 이제 너.. 확 그냥 알지? 아이템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파괴마법 다 찍어버렸는데 할게 없네 갑자기 도적을 섭외할까? 나 문 따기 싫은데 이거 스펜을 섭외해 아 깜짝이야 너 왜 앞에 있어? 아 이상한 놈이네 어디 보자 맵이 참 예쁘죠잉? 자 하아 푸라사를 쏘는 지팡이라니 이것만 들어도 딱 그거다 법사 와 전사와 법사 화면 그 게임 시간 멈추고 화면 변경하는거 어떻게 했지 뭐라도 썸네일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아니 풀버전이라 그래도 썸네일은 있어야 되니까 콘솔 스크린샷 스크 크리트 아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제 왜 그렇게 저장해? 뭐야 이거야 이거 아아아 뭐야? 음 가볼까? 아웃워드 사령술사가 한 번 하고 싶어졌네 갑자기 변화 마법을 차 빠르시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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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이씨 대기샷은 아니잖아요 구조 좀 봐 너무 싫어 단문을 열면은 잠깐만 진정해 쩔 겨우 안에서 아이씨 오 아뇨 아이씨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머리 따라오고 있나? 나도 길 복잡해서 모르겠다. 소환 호오 어?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 회복이잖아. 소환업을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어? 공포, 빗살, 불화살. 변하잖아 이거는. 어어? 어? 네? 왜 그래? 가져와야 되는 건가 혹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아 왜왜왜왜왜 하하하하 리셋이었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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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도 가야되나? 아, 맵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여기 살아도 되겠다. 야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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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깜짝아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땡금없이 나왔잖아 피묻은 누더기를 주다니 아니 꿈같게 다 나오는구만 오우오오오오오오오 에메랄드라니 오 야 왜 니가 있어요! 개뜬금 없이! 넌 또 왜 있어요! 어어 깜짝이야 이씨 이제 없나보다 너야 나는 해골이 마른 줄 알았잖아 순간적으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와아 부장님꺼잖아 와아 대박 회복 마읍이다 반대쪽 문 같아 어 두 번을 다 가야지 이걸 할 수 있구나 오 형 전에 깼던 것 같은데 왜 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팜 네? 네? 여기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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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뜨거우지 모든 학파 주문 시점 매지카 소비자량이 줄어들 석하게 장식머리 형 써봐야겠다 아 뭐하는 거야 나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지금 잘 가고 잘 가고 석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지? 써있지가 않아 석학의 장식 머리띠라 그러나? 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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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묘한데? 미묘하잖아 진짜 진심으로 별로 쓸모없는데 지금 방어력 8 방어력이 있으니까 쓸까? 경갑이네 사실 뭐 소환, 파괴, 회복까지만 써도 나쁘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변화도 있으니까 이십이죠? 두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올 뿐 변화 마법으로 이어지면 파괴 마법을 이끌 것이다 오직 환상 마법 회복 마법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 싶은 수준인데? 일어나봐! 힘 봐라 문 나가 볼까? 어디 아이템도 많이 구했겠다 너무 돈 되는 걸 못 구했는데 자파상이나 또 가봐야겠다 단골집 아 또 밤이에요? 여기 아...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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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시냐? 아... 꼬꼬마야? 하장님 어딨냐고 하장님 소환하지마 걸어서 나와 어허 매력적인게 많구만 고민되게 왜 저렇게 팔까 아 드웨프 저건 쓸걸 괜히 팔았네 엠 좋은거 없냐 목걸이를 줘 목걸이를 저런거 말고 불덩이 안쓸거고 폭풍 안쓸거고 아 적극히 뭐라고 400원이나 하냐 다시 로브를 원한다 다른 수준의 파괴로브를 위해서 특별한 휘두르기 와 이제 엠관에선 다 나오나보네 반지는 역시 소비량 감소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소비량 감소지 이건 뭐야 공포 이렇게 비싸? 불꽃소금은 안쓸거 같고 아 솔직히 서리소금도 안쓸거 같은데 난 떠나겠소 로브를 5800원 주고 살 수 있느냐인데 달인 로브가 있다면 흫 흫 안될거 같은데 돈을 더 구해와야되나 괜히 눈에 띄워놓고 못사서 손가락 빨고 이거 너무 아쉽거든요 음 여기로 가야겠다 와 하늘 이런거 처음봅니다 하늘이 뭔가 전쟁났다기보다 화산분화된거 같기도 하고 여기는 파란데 저기는 붉은색이네요 잘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이해볼 수가 없다 흐으으으으으응 이것을 염구로 바꿔야겠는데 같은 편 죽을까봐 함부로 설수가 없네 여기 곰 있지 않나? 오 곰 이렇게 쎄? 와 강하다 아 한 두세 방이면 좋잖아 두세 방도 합쳐서 여섯 발인데 아 깜짝아 거인과 드래곤을 잡았어 어 의외로 백 금방 찍겠네요 예상을 깨고 가장 찍기 어려운 숙련인데 놀러다니니까 금방 찍기네 와 너무 싫어 절대 안 들어가 어 거인이다 어 드디어? 오 깜짝이야 에잇! 눌렀잖아 이 너가 불피해? 아니지? 오 예 죽어 이 너도 죽어 이 죽어! 살려줘 나는 아이템을 먹어야 되니까 워크제 단검 건틀렛 발가락 아아 많이 준다 165 이제 거인은 적수가 아니구만 야! 해물이 근처에 온거 다 알아 아까 화살 날라온거 봤어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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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겼어 대박 기대 전혀 안했는데 아 에보니 화살 박혀있지 드래곤도 잡아야 되는데 아 내가 끝으로 돌았구나 드래곤이 찐인데 이쪽인가? 완전 꺾어야되네 이렇게 드래곤이다 드래곤은 차라리 막 등급별로 안 나뉘고 그냥 이름 통일해가지고 레벨 스케일링만 돼서 났으면 좋겠다 이 드래곤한테 이름 붙으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일반 드래곤이 진정한 진간지인데 레벨 10밖에 안되고 7 2 혼내줘 알아서 아 왜 왜 왜 볼 준거야 못 잡을거면은 참나 이거 웃기는 게임이야 뭐냐? 피투성이 드래곤이다 잠깐만 듀얼 보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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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서서서 걸어 뭐야 어 딜 너무 안들어가 너무 싫어 어 어디다 쐈어 지금 무슨 짓이야 네 춘요 툼 으아 또 이럴줘 저희가 두드래곤 하내야 더블 드래곤이야 심지어 포효 쓸만한 게 없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라도 해서 누적들이라도 넣어야 되나? 잘한다 얘들아 너무 잘한다 야 잘했다 야 하나 받고 하나 더 야 쭉쭉 달려 아휴 역시 양손전서 둘 있으니까 든든하구만 아주 그냥 뭔데 더 좋은 것이야 용원 내놔 예에이 위피어 와 돈 많이 준다 저기도 거인의 캠프가 있구요 드래곤이 안 내려오네 뭐 무시하죠 뭐 뼈랑 비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마리한테 이 정도야 뭐 매번 상하 내놔 상하 상하 네 나이스 어디 보자 증기 암계 야영지 오 깜짝이야 방금 뭐가 넘어진 것 같은데 잠깐만 자연스럽게 뻗어 뭐야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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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은거 아니야 지금 아 개성 딱 돼 우리 대머리는 어디 간거여 쓸모가 없어 대머리 대머리를 위해 칼이 생겼는데 지금 대머리는 녀석 빨가죽내 나 와아 아! 개똥이네 잠깐만요 대물이 죽었나요? 잠깐만요 아니지? 머리야 머리 어딨니? 머리? 머리야 니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얼마짜린데 화살이 얼마짜린데 활이 에이 머리 어디갔어 머리 에센션 없었나요 혹시? 잠깐만 머리야 왜 에보니만 주면 죽는거야 에보니에 뭐 저주 붙어있어? 아 정말 진짜 괜히 안 온게 아니었구만 내 전용 상인한테 가야겠다 뭐? 머리야 머리 머리 대검 줄게 내 나 안쓸거면은 더러운 쓰레기야 난 걸어갈거야 그니까 되게 뿌옇다 리마스터와 오리지널의 차이점은 이 뿌옇이 아닐까요? 마치 이제 명륜 진사갈비 옆을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너의 동네가 뿌옇어 넌 동네가 뿌옇어 아마 안 아마... 아무튼 머리 걸으니까 뭔가 게임 소개 영상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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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 있나? 이렇게 슬슬 특별한 방어설 특별한 은신 특별한 은신 특별한 은신은 좀 갖고 싶네요 특별한 은신 특별한 은신 특별한 공술 와 대박 특별한 공술 갖고 싶다 아 돈도 라껴야지 그럼 좋은거 좀 내놔 오! 아! 순간적으로 좋아했는데 아아 왜그래? 조롱이야 조롱 유저를 조롱하는 게임이야 조롱은 더 해야겠다 어 될거 같은데 이제 슬슬 어딜 때린거야 나 마력충전 와 마력충전 조금 땡긴다 조금 땡기니까 사자 에보니활 공포 마력충전 공김에 배워가야겠는데 아직도 다 죽어있나? 아 이거 언제 치울거야 치워주는 사람 따로 있는거요? 어 진짜 시체는 사라졌네 와 대박 시체를 시체가 사라졌다면 시체를 만들러 가야겠구만 여기 여기도 사라졌나? 금방 잡아서 안 사라졌겠지? 되게 얼마 안 지난거 같은데 다 사라지고 그런다 와 다 사라졌네? 저기 있는 서리 트롤은 살아있겠지? 들어가다 나왔는데 뭐 다 치웠나보네 진짜 킨바라한테 가자 킨바라 킨바라 신세좀 아 킨바리 내가 죽였지? 그 소생시켜가지고 아 아유 참나 이거 그런게 없네 그러면은 시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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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좀 놀러가고 싶다 갑자기 참 개뜬금 없긴 한데 놀러가서 재미 좀 보고 싶은데 여기 내부에 있는 고정 시체를 써야겠네요 와 뭐야 스키머로 바뀌었어 아 내가 썼었나 보구나 이미 이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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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로브도 살필이 없는데 아 스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이죠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줬다고? 담임 노브를 팔지 말라는 법은 아닌데 쓸모가 없군요 적재적소였어 넌 쓸모가 없어 저거 동료 주려고 아껴놨는데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어디 볼까? 다 비슷한 거 같아 잠깐만 차이가 없는데? 5% 올라갔는데? 차이를 느끼기에는 너무 약한 기술이었다 슬슬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은 마법이나 배우고 가야겠다 이제 모든 속성을 다 갈무리 해줘야지 내가 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좀 기분이 좋은데 마젠도 찍어야 되는데 마젠도 찍어야 되는데 에잇 이렇게 많네요 어 이거 다 살 수 있을까? 다 못 살 것 같은데 몇 개만 사도 그냥 오랜 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세고 어디보자 일단은 불덩이랑 연쇄 연쇄 번개? 연쇄사슬 번개 얼음복풍 화염망토 서리망토 서리망토 내 돈 다 가져가라 아 나한테 알려준 게 있으니까 진식을 사겠어 서리망토 있는데 왜 샀어 아유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그럼 아 망토 못 쓰지 연쇄 번개 써야지 이번엔 그리고 화염망토 서리망토 번개망토 그런 거 없었나요? 내가 안 샀나요? 그럼 화염망토 써 그냥 2번 5번 띠 아 너무 쓸마법이 없어 D&D 게임 이 역시 낫다 이렇게 보니까 마법사는 조금 많이 후달리네 마법이 별로 없으면 어떡해 나 드래곤이랑 싸우고 싶은데 2번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녀석이 그 녀석이었단 말이야? 여기 있던 녀석이 그 녀석이었단 말이야? 연쇄 번개로 쫙쫙 해서 다 녹여버려야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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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날아가는 것 봐 어디있나? 또 어딨나? 사냥감이 있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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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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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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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두 배 차이 나는데 아니 두 배 차이도 안 나는데 소비량이 왜 이래? 아니 왜 이게 더 먹어 소비를? 열받게? 이거는 쓰잖아 꺼져 아 불덩이가 싸고 좋네 싼게 비지떡이라도만 에잇! 열어붙어 앗 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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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따깐 따 앗 따깐 따 아이씨 겁났어 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요? 보라살이 좋았잖아 야 아 왜 이래? 갑자기 썸네일 목록이 뜨는 거야 시포톨러설인가? 어 신기한 게임이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막 띄우네 카인즈 그룹인가? 나 아직도 회색의 현자를 안 만났다는 게 신기하네 왜 안 만났을까? 미친건가? 자 우릴 바꿔서 한번 써볼까 1번 2번 어 그것도 손 많이 가는데 또 쓸데없이 아 뭐야 이거 아아 왜 이래 왜 캐릭터가 안 당겨지고 채팅창이 하늘로 솟아올라가 뭔짓이야 흐으으씨 어 채팅창 좀 가만히 둬 얼음 폭풍 한번 써야겠다 아 근데 얼음 내성인 애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솔트라임 갈 때까지 좀 봉인하게 될 것 같은데 얼음... 폭풍 되게 좋은 기술인데 단짠 느낌이야 어 이거 다다니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정이 들어가도 되나? 60으로? 더 센 거 아닌가 그러면? 아닌가? 또 어찌됐건 아우 갑자기 마우스 휠 막 도네요 저게 뭐죠? 아 여기구나 스탠바르도 있고 아 근데 너무 오늘 한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막상 또 보면 또 한 게 이렇게 없습니다 뭐 레벨도 많이 올렸으니까 회색의 현자를 만나러 가는 게 낫겠죠 뭐 이거 왜 안 털고 갔어 야 벌써 11시구나 나 나 진짜 많이 했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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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어 다섯 시간이 그냥 사라졌네? 아몰려세 어른 마법사 어허 잠깐만 너 실화야? 어 나 왜 이렇게 세 뭐야 어 타임 타임 이놈들 보통이 아니잖아 혼내줘 그렇지 어쭈 어쭈 막 쏴 막 쏴 그냥 막 어 설마 졌니? 오 얘 왜 이렇게 쎈냐 얘네? 얼어있어 자 출발 출발 고고 대머리 어디서 대머리 지원 어허 대단한 놈들이었어 하나 죽인 다음에 소생시켜서 부하로 써야겠어 저기 에하 디자인 tease 안들 글쎄 지키 kimchi ρώ 아이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군요 얼음법사 마나 후달리지? 계속 싸댔더니 엥? 어이구 어이구! 대머리 어디로 왔어 너? 거기 길이 있었니? 여기에 폭풍까지 더해지면은? 폭풍이니까 전기 강하겠지? 마나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겠지? 고! 아유 문워크하지마 마이클 잭슨이야? 빨리빨리빨리! 출발! 아... 개슬모없죠? 뭐하세요?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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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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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차리지? 어? 너무.. 너무 쉽게 죽인거 아냐? 그 정도였어 너? 어? 어이! 야야 뭐야 넌! 이러이씨! 이러이씨! 어디서... 안되지... 추가 매지카 묘약 다 벗겨가겠다 다 벗겨가겠다 아 스카이림에서는 불이 너무 세다 반칙이야 여기서 연쇄 번개를 썼어야 되는데 왜 이걸 썼을까 좀 볼까 불덩이 25 연쇄사슬번개 30 얼음 폭풍 28 연쇄사슬번개가 30이너 될 필요가 있을까 여기는 어 이 동굴은 인카운터 되는 몬스터 모드 같은거 하나 추가해야겠다 너무 몬스터 보는 맛이 없네 상남자 게임은 거대 개수가 별로 없다 일본 게임은 진짜 막 거대한 개수가 나오면은 이쑤시개 같은 조그만 일본 도로 그냥 한번 휘두르면 검에서 레이저 강성 나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게임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괴물이 있으니까 보는 맛이 있는데 서양 상남자들 게임은 괴물이 나오면은 완력으로 때려죽이려고 하니까 금방 강철 전투독기 V씨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직안문 폐호에 있는 것 같다 복훈에 의해 지켜질 것 같다 복훈 어떻게든 이제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이즈로만 나오니까 화려한 보는 맛은 없네요 근데 난 그런게 더 좋습니다 어디야? 어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저기서 장난나나 진짜 앵간히 해! 마법 관련된 능력치 올려주는 신발 있으면 좋을텐데 만화량을 올려준다던가 여기 있는 공상검이야? 어 너무 화끈해 굴덩이는 진짜 멋있는 기술이야 어 깜짝이야 어 대머리로 자꾸 놀라게 하네 약간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대머리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몬스터라고 착각을 하게 되네 차별적인 시선 옳지 않아요 어 이 돌멩이는 어딜 가라있다 어 이 돌멩이는 어딜 가라있다 어 이 돌멩이는 어딜 가라있다 돌멩이가 하늘 떠다녔는데 바닥에 있던게 이건 없겠지 확실하게 내가 일로 왜 가는거지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어 어 이 건너편에 그 리그모랑 데이트했던 그곳이다 야 리그모어 진짜 명작 모드였는데 이거 튕기지만 않았으면 진짜 재밌게 했을텐데 끝까지 뭐 충분히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 리그모어 모드랑 글램몰이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 올렸으니까 재생 목록을 달아놓겠습니다 밑에다가 여기 위숨 나오는데 아닌가 위숨 마더 어디였지? 어디였지? 잠깐만 이렇게 셌어요 너? 면역이래 대머리 힘내 대머리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 진짜를 찾아 왜왜 한발 쏘는데 데미지 더 들어간거 같지? 두발 쏘면 데미지가 씹히는건가? 두 명 예에이 와아 틀 올리는 데잖아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귀찮아서 안 갔는데 와 두방이야? 야 트롤이? 이제 무장 트롤 못쓰겠네 덩가다 해도 쓰레기라서 아 이바르스테드 야아 이렇게 보니까 마을은 좀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자연이랑 섞여서 햇빛도 받고 뭔가 이 예전에는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었는데 부드러울 것 같애 지붕에 올라가서 대자루 뻗어서 자도 되겠어 잠깐 타임 여기 뭐 있지 않았나? 나 핀지 니 핀지 않네 귀찮다 그냥 가야겠다 나 핀지 니 핀지 야! 캐스트 줘! 이거 대가는 아아 당신을 도울 수가 있어 신천계단까지 올라가고 방종해야지 다음에 신천계단 안 올라가고 방종하면 다음에 올라갈 생각하면 타기 싫어져서 발더스게이트 할 것 같으니까 타기 싫어 오 이거 진짜 한발이랑 두발이면 데미지가 같게 들어가네 뭔 뭔 경우야 한손무기도 찍어가지고 같이 병행스톤 가야겠네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속성을 다른거를 써볼까? 연쇄번개랑 얼음 폭풍 등록만 해놔 오 뭐야 오 여기서 트롤이 나와 세방이지만 한쪽은 연쇄번개 해야지 그럼 둘이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겠지 이렇게? 번개가 확실히 빠르긴 하다 전격래성 있는 애 거의 없던 것 같던데 근데 전격래성 있는 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전격은 자꾸 약한 것 같지? 디자인 때문인가? 화살 내라 예에에이 빨리빨리 올라가야겠네요 사실 여기가 진짜 자연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현실보다 현실보단 예쁘다 현실 나무는 뭔가 벌레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아이고 깜짝아 하지마 개꿈 가죽? 가죽? 우리 대머리 쓸모가 없구만 대머리 쓸모가 없구만 백곰은 뭐 당연히 낸길 애성있다 예에에에에에이 진짜 한 번은 안 튕기네 뭐야 반지 주는 녀석이 과연 감소를 줄 것인가 반지 주는 여인 반지 주는 여인 지금 너무 세져가지고 법사가 뭐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네 초반이 좀 재밌었는데 소생시켜서 싸우고 약간 재미가 있었는데 왜 우리 너무 세졌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반지녀를 못 만났다 아 고생했어 어차피 마력 충전이 있으니까 오호 염구가 세긴 세구만 세다 세 불덩이 불덩이 불장 아냐? 불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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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어 어 계단 조금 예쁜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궁그러진 것 같긴 하다 좀 약간 약간 위에 반짝반짝하는게 좀 그 맛이 있네요 그래픽만에 배드쓰다가 게임을 만들면 한 번에 잘 만드는데 이곳저곳 추가하는건 이상하게 추가해 재밌어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됐다 여기다 넣는거였나? 독치료 아 아 야아 멋진데 건물 사실 오리지널 자체도 그렇게 그래픽이 나쁜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히려 그래픽 차이가 심한데 제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 바꾸고 계속 신작게임만 사서 했기 때문에 예 추억보정을 받아서 추억이라고 할 만큼 오래 안한건 아닌데 어지덜건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완전 이제 끝까지 보이네요 완전 이제 뭉그러진건 하나도 없네요 좀 거리가 되면은 뭐 나무같은것도 그렇고 좀 길이 뭉그러져있는 뭐 그런게 있었는데 오리지널에서는 완벽하게 이 스카이림 전역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저어기 건너편까지 저기 돌멩이까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스카이림 되게 작아보인다 걸어다니려면 진짜 한세월인데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아유 재밌었다 다음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좋은주말 보내세요 수고하셨으면 좋으세요 اصbre 예 예